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해볼 게임은 인첸티드라는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약간 그 오버쿡트 같이 이렇게 협동해가지고 요리하는 게임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장르인데 여관을 약간 운영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인첸트해가지고 약간 판타지 세계의 여관을 운영하는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무슨 포션도 만들어서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협동이 좀 필요한 4인 협동 게임이라고 합니다. 일단 소리가 굉장히 크군요. 컨트롤러 사양을 권장한다고? 너무 커. 막 진동도 있어. 컨트롤러로 해야 되나? 일단 꺼. 컨트롤러 안 할 거야. 완벽 타이밍? 뭐야? 방 만들 수 있네요. 바로 해보겠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방코드 여기 있다. 봉탄 컴퍼니 입장. 내가 쳐줄게. 여기 들어오고 디코 들어오고. JSX영하. 안녕하십니까? 거부장님. 예. 반갑습니다. 그럼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공포게임으로 만나지 않은게 굉장히 오랜만이군요 난 이게 더 공포야 이런게 뭐 공포입니까 나는 협동이 더 공포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블랑키님이 원하는 공포가 아닌 협동게임입니다 잠깐만 이대로 그냥 플레이 누르면 되는건가 음 가보죠 다들 오버 폭등 해보셨나요 그럼요 진짜 옛날에 해본거 같은데 어머 텐트 정할 수 있다 아 오오 뭔가 근데 김현경님은 초록색 갈거 같고 그냥 이거 해야될거 같았어 코나님 뭐하세요 보라색 하셔야죠 셀시우스 뭐야 제가 남는거 할게요 하세요 마치 일리아리처럼 뭔소리 하는거야 머나만 땅에서 온 시적인 기사에요 투구를 벗는 법이 없죠 블랑키님 라니 단에서 으뜸으로 손꼽히는 전사에요 장난키는게 취미랍니다 낙천적이고 꿈많은 드루이드에요 동물과 음식을 좋아해요 남은게 야롤이죠 야롤 야롤 갖고 좋네요 좋네요 딱이네 아주 라니 뭔가 아닙니다 왜요 라니 왜 라니가 뭔데 고자라니 같아요 뭔소리야 왜 진짜 모르겠어요 아니 라니를 보고 생각나는게 고자라니라고 차라리 다그닥이 낫다 러니 진짜 이상하다 진짜 역시 원전은 다른가 다그닥에 박수를 드립니다 뭐 저거 맘이 레디 어떻게 풀어 의상 선택이 있던데 스페이스만 한번 누르면 의상선택이 있어 뒤로 어 다 잠겨있는데요 아 아니다 있다 뭐야 뭐야 음산하라니 뭐야 음산하라니 아니 음산한 플루리안 홀 왜 나왔나 준비를 풀어야지 ESC 아 ESC로 푸는거군요 야운대 넌 못생긴데 그냥 플루리안 할래 뭐야 세리수는 그냥 세리수 가 아닌데요 아니 나는 그냥 호박대가리인데요 일단은 기본으로 тво기 보 뱀파이어야 신기하다 야랄로 가면 얄아 블랑캐님 스페이스바 한 번 더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 거지? 어 된다 이게 그냥 협동해서 장사하는 거야 장사 여관 운영하는 게 또 장사 자신 있지 않겠습니까 뭐 누가 요리하면 요리 재료 만들어서 옮겨주면은 그 다음 사람이 하고 막 이런 거 어우 귀여워 방학인데도 놀러와줘서 정말 고마워 초대한 보람이 있네 더빙 해주세요 뭐 눌러야 돼? 아 뭐 여기서 온갖 모험을 했다고 하루가 멀다고 떠든 건 너잖아 우리 파티장님 보고 싶었어 리버민트 너희 가족 저녁상이 기대돼 저번에 그 생선 요리 진짜 맛있었거든 아 그 임현수? 우리 삼촌이 만든 레시피야 삼촌 요리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지 삼촌 여관도 야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야랄이라고? 야랄이라고? 나는 야랄이야 어 뭐야 잠깐 너희 삼촌 마법사셨어? 몰랐는데 어 너희 삼촌 솔로야? 우리 삼촌 아닌데? 뭐야 아니구 말고 이 몸은 세계 최고의 마법사 콜리닌이라 이거 블랑키인데? 아 이거 찌뿌린가? 찌뿌린가? 아니 아니 안샘 이거 뭐야 찌뿌리님 들어오는 거 빨리 말해줘 말 더빙해 들어와서 빨리 빨리 들어와서 더빙해 맞네 이거 흰수염인 거 보니까 찌뿌리님 맞네 이거 있음 맞네 Answer 맞네 맞네 안 들어오나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아 밖이래 밖이래 こ 아 아니구 말고 어메 아니구 말고 왜 이 몸은 세계 최고의 마법사 콜리닌이라 별 이 정도로 멍청하다고? 너 우우 negatively 지점잘해 이 정도로 모자라다고? 오케이 히효 반갑다 여행자들이요 내 활성의 여관에 잘 왔다 누구 여관이라고? 하! 이게 무슨 행패야 부바삼촌 가게에 무슨 짓을 한 거지? 부바삼촌 어휴 왜 이렇게 길어 어차피 쓰는 사람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생각을 했지 그래 이 몸 정도면 여관 주인을 해도 훨씬 더 잘하지 않을까 이거 맞아요? 집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로채야겠다고? 부끄럽지도 않아 조심해 저 사람 힘 장난 아니야 당장 떠나 장로님들 귀에 들어갔다간 곱게 못 빠져나갈걸? 아 오케이 넘어가요 우리 모험 아카데미 학생이거든 진짜 턱수염 개났는데 여자 목소리야 모험가 적속이었군 뭐 여관은 손님 있자 굴러가니 대신 요금은 두배다 이 사기꾼아 썰렁한 여관처럼 당신 머리도 텅 비워버린 거야?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감히 날 모욕해? 세배로 받아야겠다 문에 자기 얼굴까지 대문짝만에게 박아놓고 이런 복이 흉한 곳에 묵을 생각 따위 없거든 익살스러운거봐 복이 흉해? 더는 못들어주겠다 그럼 퀘스트를 받지 않겠느냐? 너희는 모험가니까 나보다 더 잘 운영할 자신이 있나본데 한 달을 주겠다 이 몸의 여관을 발 디딜 틈 없는 가게로 만들어봐 반! 비겁한 꼼수는 안 돼 그리고 성가신 장로놈들에게 쪼르르 도움을 요청할 생각도 마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라고 니놈들이 못해서 내 영안이 망하게 되면 이 땅은 영원히 내가 갖겠다 쏘레디 썩 공정한 거래는 아닌 것 같지만 뭐 좋아 당신을 내쫓을 수만 있다면야 그 내게 받아들이겠어 하나도 안 무섭거든? 인첸티드에 빠져들 가곤하라고 이걸 읽었네 예? 어떻게 하는거야? 설명을 주겠죠 WASD로 움직이고 이 몸의 환상적인 영화를 운영할 자신이 있다 이거지 좋아 실력을 한번 보자 첫 퀘스트를 얼마나 잘했는지 보겠다 행운을 빈다 꼬마들 뭐야 이게 마을 장로 와비 이모래 모바 힝크제 좀 안녕 꼬마 친구들 나는 야놀의 이모 와비란다 이 지역 장로이기도 해 안녕하세요 이모님 보아삼촌은 자리를 배우셨어요? 대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뭐야 이게 이거야 오 오 됐다 오? 꾹 눌러야 돼요? 그냥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차요 오 뭐야 밑에 가서 이렇게 갖다 주는 건가 봐요 좋다 마법 물량은 어떻겠니? 앗 마법 디스펜서가 비었네 보충제 제거해서 마법 보충제를 찾아서 디스펜서에 넣으렴 그런 다음 마법 물량을 가져오려보네 이모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이모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아 디스펜서를 채워서 가져가는 거래 이모가 좀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네 여기서 가져다가 아 이것도 꾹 눌러야 되는구나 그냥 한 번 누르면 돼요 한 번만 한 번만요? 네 아 내가 들고 있어서 그렇구나 떨어뜨리는 거 어떡해 그 다음에 다시 아 중간에 한 번 클릭하면은 빨리 돼 그 가운데에 맞추면 됐다 내 감사의 표시를 봐드렴 저금통에 안전하게 저축하는 거 있지 말고 이모 누가 요새 저금통에 저축해요 뭐야 조갑이래 조갑이 저축하 이게 돈이야 아 이렇게? 이 조개가 돈임 아 조개가 돈이에요? 원CC 된가봐 여기가 약간 부족인가 봐 부족 더 추가하긴 어렵구나 미층 방에 가서 쉬고 있겠다 조갑이 여러 개 모아서 한 번의 척할 수 있다 뭐야 이모 어디가요? 뭐야 뭐야 저기 가운데 타이밍에 맞춰 스페이스와 누르면은 바로 완성돼 아 이지 이지 아 이지 침대하시네요 저거 보충해 가져가 요거 오케이 미리 만들어 놔 어 빼 얍 채워 어 살아본다 살아본다 손님아 아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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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기다리세요 내가 서빙중이야 괜찮아 둘컷 어서오세요 돈 내놔 만들어놔 만들어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돈 내놔 안녕히가세요 만들어놔 만들어놔 내가 서빙해 뭐하는거야 그걸 거꾸로 가져오면 어떻게 해 아 여기 코난이 좀 빡대가리인데요 지금 여기요 주문하신거에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렇게 그렇지 아 혹시 이거 안필요 이거 안필요 아니지 머저리 아 여기요 여기요 손님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요 멜로가 두개밖에 없는데 이걸 왜 헷갈리나 마셨으면 얼른 꺼져주세요 청소 청소 청소도 해야돼? 뭐소리가 어 클리어 클리어 아 너무 쉬운데요 아 이지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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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다행이다 호나님이 노란거 먹고싶다는 애한테 파란색 갖다줘가지고 하하 똥 지릴뻔 했거든요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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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만들기 싫어 이거 쉬프트 누르면 달려요 아 대치가 있네 아 근데 주체가 안돼요 너무 빠른데? 나의 주체할 수 없는 힘 내가 파워 파워 서빙구 나 만들기 잘하는 거 같아 나 이 게임에 재능이 있나봐요 나 채워넣기 잘하는 거 같아 파란색 그만 만들어 나 이 게임에 재능이 있나봐 이야 파란색 만들어야 돼 또 오케이 이제 만들어 가비 가비 이 가비를 내려놓을 수가 없네 바아로 갖다듬 손님 오래 기다리셨죠 드세요 됐어 가비 그만 줘 그만 줘 그만 줘 혹시 더 드시고 싶으신 분 없으세요? 없어요 미리 서빙을 해놓는 거죠 아니 미리 하면 다른 사람이 앉으면 어떡할 거예요 꺼지세요 아니야 분명히 이걸 먹으실 거야 아 꺼져 약간 저희 오마카세처럼 꺼져 아 왜요 왜요 아 왜요 아 뭐야 갑자기 생겼어 아 못 꼈지 이게 꺼져 꺼져 아니야 분명히 이 사람은 이거 원할 거야 아니야 꺼져 이거 막 폐날뻔 했잖아 가봐 이거 이거 안 드시고 싶으세요? 아 꺼져 꺼져 조개나 옮겨 아 조개나 옮겨 이 해달대가리야 빨리 고 해달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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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좋다 빨리 사람 줄 서서 기다리는 거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 그렇다 보채지 마세요 손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실례죠 몇 분이세요? 실례죠 몇 분이세요? 몇 분이세요? 눈이 없어 발이 없어 뭐가 없어 왜 안 보여 이게 설명이잖아 몇 분이세요? 다 레몬에이드 레몬에이드 아 그런 손님들 받지 말라 했는데 사장님이 레몬에이드 바로 컷 쟤네는 한강하고 나만 개바쁜 거 같은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리필해 리필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치워 이거 안 필요하세요? 이거 안 필요하세요? 손님 손님 이거 안 필요하세요? 짜자 이거 안 필요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또 오세요 아 이거 치워 버려 어서 오세요 오케이 어 나야 어허 이지피지 아이고 일을 열심히 하니까 보람차네요 아니 얘네 셋은 한가해 너무 뭔 소리 짓으면 엄청 바빴는데 나만 왔다갔다 다 하고 돈도 다 갖다 놓고 이거 아니요 원래 봉탄이 사장님이 뭘 하는 것도 없는데 제일 바빠 보이고 그런 거 읽어 빨리 아 바쁜 하루는 만날 사람도 배울 것도 많았고 재밌긴 한데 그 꼰대는 어떻게 쫓아낼 거야? 얘가 치야 야 라리? 라니가 너무 치야 고자라니 고자라니 싸움으로는 상대조차 안 돼 그 사람 힘을 뽑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아니야 맞아 좀 무섭더라 그 양반 마법의 힘이 세나 왜? 그 양반 마법의 힘에 세나 동물들이 놀랄 점수였어 힘이 센 게 아니고요 나도 느꼈어 누가 다치는 일 없었으면 해 특히 장로님들 그래도 방법은 있어 행파를 받아주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서 내게 생기는 거야 이렇게 하면 삼촌의 여관도 관리할 수 있어 여긴 우리 가족에게 각별한 곳이거든 그러니까 니들 잘하란 말이야 이 쓰레기들아 얘들아 진짜 야롤이 진짜 야랄 같지 않냐 진짜 야랄 쩐다 그 사악한 마법사 결정은 야랄 너에게 맡길게 우린 영태처럼 최선을 다해 널 도울 거야 고마워 얘들아 장로님들이 실망하지만 안 하셨으면 좋겠네 니가 실망하겠지 뭐야 이건 응 어 귀여워 기술 리라 전력질주와 소통을 적절히 활용하면 되는데 던지기도 있나 보다 던지기? 오버쿡도 던지기 있잖아요 어 이건 어떻게 하지? 시프트를 두 번 하나? 쟤는 알려주지마 점점 강해질 거야 가보면 알겠지 뭐 2일차 뭐야 아침플레이는 뭐고 오후플레이는 뭐야 아 나는 미안한데 아침에 잘 아 아침밖에 선택이 안돼 아침에 잠이 아침부터 장사를 해야겠니? 이 세상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든데 지금 남들 다 잘 때 어? 그때도 일해야지 같이 자고 같이 저기하면 언제 저기 대박나나? 야롬아 너도 맨날 아침에 자잖아 난 남들 잘 때 일해 아이참 아이참 고기를 가져가 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컨트롤이 던지는 거다 컨트롤? 아 아 쉽다 쉽다 얘들아 이제 끝났다 끝났다 고기 줘 끝났다 끝났다 고기 고기 자 자 스테이키 스테이키 졌어 뭐야 낮잠을 잘해 까치들 조심해라 불판에 올린 음식을 훔쳐간대 이모 이모 대체 뭐하는 사람이세요? 뭐야 뭐야 좋네요 먹어라 컨트롤 꾹 눌러야 날아가나요? 아 꾹 눌러야 날아가는 거구나 그냥 꾹 누를 필요 없이 한번 누르면 날아가요 왜요? 꼬이 꼬아 이렇게 조심해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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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분이세요? 몇 분이세요? 몇 분이세요? 저희 단체 안 빠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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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이렇게 눌러서 쉬포트 눌러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발이 보인다 발이 보여 어서오세요 저희 레어로 구워드리고 있는데요 손이 입에 맞으세요 괜찮으세요? 아 네 저희 리뷰 서비스 하고 있는데 배송고 가습게 남겨주세요 블랑키 손 꼬인다 블랑키 손 꼬여 virus 바르다 빨라 거기지 좀 많아 어디 그만 구 손님이 한 명이야 어서오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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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정성을 다해서 초벌을 했기 때문에 미리 세팅해놓고 있습니다 저도 퇴근할게요 안녕 어디가세요? 어디가세요? 여기가 돌아와 돌아와 저게 여기다 놔뒀어 돈이야 저게 못 구워 저 바닥에 누가 저게 바닥에 고기 저거 오 됐다 저거 카페 때가 카페 초반이라고 하는데 너무 이지피지인데 어서오세요 몇 분이세요? 난 안 움직여지는데요 여러분 몇 분이세요? 디파라 우 다파라 우 다파라 우 우 뭐하는거야 이거 다파라 딩고? 상점이래 상점 거기 와서 일하라고 여기다 지가 오면 되지 다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저만 살 수 있죠? 그런거 같아요 다행이네요 클릭이 안되네요 더 높게 살 수 있는 요령 뭐 살까? 야라이님 이거 4개밖에 없어요 제일 비싼거 사주세요 야라이님 29원밖에 없는데 비싼거 어디서 삽니까? 맞네 똥쟁아 돈 쌓기 사겠습니다 돈이 지금 3개밖에 안되잖아 6개까지 됐다 디스펜서를 했어야 되나? 어디서 요리라도 배웠나보곤 왜이래 싸가지 무슨일이야 뭐하는거야 마법으로 풍미를 더한 스테이크를 굽곤 했었다 물약과 조리한 스테이크 딱 봐도 맛있겠다 오 저거봐 색깔좀봐 개맛없어 보니 이모 쌓치세요 이거 팔아도 되는거야? 막혔다 뭐야 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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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 비켜 구워 구워 이걸 왜 여기다 놓는거야? 리딜이 구워야되는데 우린 디스펜서 채워야된다고 고기 가져가 이거 치워 우와 저 파란색 고기야 옆에다 뿌리면 되네 이거 옆에다 뿌리면 되네 아 그냥 뿌려주면 되는거에요? 네 이런식으로 안되는데? 아 이걸 하는게 아니구나 아 디스펜서를 뿌릴라 그랬네 아 뭐하세요 헉 이렇게 해구나 아 여기여기여기여기여 대령이요 말 하나만 만들면 되잖아 어 그러네 항상 실전처럼 레시피카드를 표시해달라 어 이제부터 약간 좀 귀찮아졌네요 오케이 이모 어디가요? 이모 어디가요? 제가 고기 굽겠습니다 이모 거기있어 코난 거기있어 이거 가져가 예예 저 코난 아니고 셀시우스에요 셀시우스인지 샤바루스인지 아무튼 빨리 가져가 쇼바루스 위로 가져가라고 채우라고 저거 아 예예 아이차 하려고 했잖아요 아 참 더럽게 말이 맞네 어서오세요 몇 분이세요? 뿌려 뿌려 아 쌍두이 손님이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뿌려 뿌려 파란 것도 필요할거야 아 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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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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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이거 파란고기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아 이쌍놈새끼 아 역시 나이스 아 노란고 빨리 주라고 구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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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빨리빨리 아이 불량키 구만구 뭐야 까치가 먹는데 조심해 까치가 먹는데 아이 파란색 여기있습니다 저거 하지 말고 밑에 가서 저거랑 갖고와 예예예 염병하지 말고 서스펜서에서 저거랑 갖고와 파란고기 하나에요 파란고기 하나에요 아 조개도 한번에 가져가야지 아니 아 불량키 고기 구만구 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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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세트 인터세트 됐다 뭐야 끝났어 오케이 재료 낭비 개심해 버리는게 더 많아 남는게 없어 남는게 아 하나도 안남아 이거 장사 망했어 마법 디스펜서 우린 잘하고 있어 현일이야 이렇게 하라 했어 일단 코난이 피지컬이 개 후댁이야 이거 뭐야 난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넘겨 뭐야 뭐야 다음 스테이지를 시작하기 전에 전에 활동을 선택해라 보너스나 불이익을 한다고 뭐 청소같은걸 하는건가봐 호드랜일이라래 호드랜일 호드랜일 뭐야 이거 뭐지 연금수출 휴식 유지보수 사업 유지보수 스타트인데 여기서 뭔가 유지보수를 할 수 있나봐요 뭘 유지보수한다는거지 뭘요 청소를 하라고? 청소 어떻게 하는건데 내가 내가 게임한 후까지 청소를 해야겠네 뭐야 뭐야 누가 눌렀어 안 눌렀어 셀시우스가요 빨리 들어봐 이걸 해놓고 넘어가는건가봐요 우와 뭐야 누가 상점 누름 나도 눌리는구나 누가 이걸 여기다 갖다놨어 이모 먹으라고 이모한테 그냥 만화물량 쳐먹으라고 갖다놨네요 아나 아니였어요 이모? 이게 다인가봐 일단 가보죠 이모 아나랑 닮았는데 선택하고 넘어가는거래 아 고우 오후플레이가 안돼 선택이 안됨 약간 어려운 모드인가 그런가봐요 야랄의 차례 야랄 아 이거 사업 골랐잖아 아 뭐야 이게 오늘 담다가 나다 아무래도 밤샘 작업을 해야할텐데 대충 얻고 자는 것도 한 방법이다 천천히 차분하게 본다 오 오 추가 조가비 받았다 추가 조가비 오 셀시우스의 차례 연금술 누가 만들다만 물량을 찾았다 응 미안성인데다가 끌어넘치기 직전이다 어? 얼음을 넣는다? 버섯을 넣는다? 얼음을 넣는다, 버섯을 넣는다? 얼음을 넣는다, 버섯을 넣는다? 얼음 얼음 얼음을 넣어야지 얼음 얼음 알죠 알죠 아니 뭐해 얼음 넣으라며 고자하니 깐꽁을 정리하던 중에 디스페서 창고에서 낯선 덜콩 소리가 들려왔다 문제는 내일 영업을 하려면 콩을 정리해야 한다 콩! 깐꽁! 깐꽁을 정리하겠네 덜콩 소리 나도 절대 조사 안 할 거잖아 고자라니야 무서워서 가만히 있을 거잖아 고자라니 진짜 외면할 거잖아 절대 모른 척 할 거잖아 고자라니야 조사한다 에이, 구라니은 스페이스가 누르세요 스페이스가 오? 오? 이게 정답이었어 오오오오 아니 왜 나와봐 역시 트래쉬 여간에 있는 누군가에게 얼토당토 아는 얘기를 들었다 웜뱃을 따라다니는 게 좋은 운동이 된다고 한번 직접 해볼까? 해봐야지 음 아니 뭐 아니 누가 끓는 냄비에 얼음 쳐넣어가지고 이를 그르쳤나 난 버섯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아니 이거 봐 추가 조갑이 디스페서 가득 찬 상태 아니 더러운 거 봐서 뭐야 이래서 자기 이래서 자기 의견을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들 말 하나도 듣지 마세요 아 진짜 코난 뭐함 사프트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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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김형경님 아이디가 즈라고 보인다 즈? 나오겠죠 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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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세요 어우 이렇게 테이블이 없어 몇 분이세요 바닥에 버려놓고 염병 났네 고기 고기 배달해 여기 왜 놔 여기 됐구만 잠시만 기다리세요 조갑이 조갑이 어디야 조갑이 저기야 조갑이 조갑이 돈 챙겨 돈 챙겨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파란물약 끄네 바로 갖다줘 이 노란물약 누가 자꾸 버려 이거 노란물약 내가 가져올 가자 가자 어서오세요 파란물약 고기 새끼 고기 인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누가 손님 앞에서 저렇게 소리 짓는다 이거 받아 아참 가게 이미지에 안좋아요 그럼요 그럼요 아 같이 같이 아 고기 고기 고기에다 노란물약 고기에다 노란물약 뿌려 뿌려 고기 노란물약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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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려 뿌려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다 침착하게 해야되요 이런걸 고기 누가 바닥에 버렸는데 고기에다 노란물약 뿌려 노란색 서스펜스 제가 서스펜스 채울게요 예 이지개구 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됐고 됐어 돈 휴식 휴식 저희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나가세요 빨리 채워지 브레이크 타임 어디서 빨리 빨리 채워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선생님 브레이크 타임 때는 쉬는게 아니라 어? 재료 재정비 하는거지 빨리 누 누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저희 아직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고기 치워 고기 치워 오지 마세요 아직 브레이크 타임인데 아 손님 저희 죄송하지만 문의는 뒤에 보러 부탁드릴게요 손님 이렇게 까가지 없이 브레이크 타임인데 자꾸 밀려 들어오시면 저희 상사할 수가 없어요 갖다놓고 갖다놓고 잠깐만 조개비 조개비 손님 바닥에 떨어지고 고기 좀 드세요 아니 고기 막 주지마 얘네 디버프 먹어 향고기 향고기 손님 다시 확인해 주세요 고기 줘 아 이게 급하게 할 필요가 없네 파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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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 고기 한 명이라도 더 팔아야지 한 개라도 더 팔아야지 그럼요 그럼요 고기고 고기 파란색 됐고 고기 고기고 서스펜서 부족하다 서스펜서 채워 고기고 서스펜서 채워 파란색 고기고 고기고 참수해 됐다 끝났나봐 이거 필요없는거 어디다 치워 입 벌려 입 벌려 먹어서 없애 아아아아아아 먹어서 아아아아 이거 점수 된거 맞아? 그럼요 그럼요 아 역시 역시 딱 뺐네 간신히 했네 오 이게 다 제가 브레이크 타임 때 DM으로 문의 부탁드려서 그런거에요 뭐야 보충제 완벽한 타이밍 이제 더 많이 차나봐 너무 이지핏인데요 너무 이지핏인데요 중간이 더 넓어지죠 너무 쉬운데? 그러게요 어서오세요 무슨 표시야? 뭐야 누구야 야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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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라이 뭐 야라이 아빤 야라이 아빤 야라이 아빤 야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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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를 받아야 돼 우리가 앉을 자리 알려다오 저 원탁이 맘에 드는구나 이리와서 나는 식택으로 식탁으로 안내해해 놓아 식택 아니 뭐야 이거 에스코트도 해야돼? 아 이런 뻑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와 미쳤다 이거 아 이래서 바빠지는거구나 야라이 같이 앉히래 저기 동석 어떠세요 여기 아 저 치워 서스펜스 치워 여기 헌팅도 시켜주는거야? 동석 어떠세요? 아 여기 헌팅 포차인가 봐 아 이거 진짜 뭔 소리야 야라이 야라이 태양민족 주민들이 호관 홍보를 해놓는데 어 어 장로님들인가 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에헤이 오지 마세요 저런 사람들이 오면 저는 저것도 해야되나 보네 안내에서 안쳐야돼 원탁이 좀 VIP석이네 이거 봐 이런 상 빨리 앉혀야된데 손님 못들어온데 컴 여기로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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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들어가시구요 어서오세요 장로님 여기 앉으세요 바로 모셔 바로 모셔 여기 앉으세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파란포션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기 고기 빨리빨리 Й상 노란색 노란색 이마 노란색 시키야 갑니다 갑니다 급하게 하지마세요 척척하세요 척척하세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디스펜서 채워주세요 디스펜서 누가 조각이 두고 갔습니다 아 예 티이에요 티 아 티 티 빨리 마시키야 빨리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방금 고기 어서오세요 내가 접객해 접객 어서오십시오 이리 오세요 말귀를 못 알아서 처먹으시네 빨리 한방에 오세요 누가 손님한테 그렇게 얘기합니까 척하면 척 앉아야지 말이야 빈자리에 알아서 앉지 어허어허어 파란 고기 파란 고기 파란 고기 금방 나갑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됐어 저거 노란색 뭐야 없어졌어 이거 버리는거 뭔 기에요? 컨트롤 고기 고기 일반 고기 고기 어서오세요 서스펜스 채우고 이제 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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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워 미스터 고기 미스터 고기 됐나? 너무 빨리 해치워버린건가 급하게 할 필요가 없네 혼나버린건가 이거 뭐 감정표현 어떻게 해? 뻑큐같은거 못날려? 일을 잘했는데 뻑큐를 왜 날리나요? 뭐야 돼지상자 돼지상자? 돼지저금통을 돼지상자로 업그리답니다 도둑을 막아낸다고? 도둑이 있어 도둑도 들어? 이런 미친 도둑도 듣나보네 저번달부터 월급이 적히더라니 뭔소리야 야랄 디지시티 이 야랄 라니 여기온 이후로 쭉 속을 끓이는거 같던데 왜그런지 말해주지 않을래? 마법사 때문이야 예전에 고향에서 그사람같은 부류 얘기를 들었거든 이상한 냄새 풍기면서 주름장식 달고다니는거? 맞아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쳐갖고 계략과 사악한 음모를 꾸미지 멋대로 자기만의 규칙을 세워서 모두에게 강요하는 스타일이야 음 개싫어 분명 모략과 거짓말로 문제를 일으킬거야 확실해 뭐야 뭐야 또 있어? 지금 당장 막아야돼 에뮤 시합으로 결판을 내겠어 영광스러운 전투가 될 것 같긴 한데 마법사나 에뮤가 너무 위험하기나 마찬가지야 야랄의 계획을 착실히 따르는게 맞아 그럼 내 말이나 들어 이 쓰레기들아 근데 그게 맞을까? 그사람 너무 신경쓰지마 본인이 건 내기에서 이기면 돼 마법 물량을 만들고 식사를 서빙하고 손님을 맞이할때마다 계획은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거야 포기하지 말라구 아 이거 할래 연금술 난 탐업이 맞는거 같아 나 또 사업 이모! 다 정했나요? 이거 아니네 이거 누구야 야줌마? 길레이! 길레이 아줌마다 길레이! 야라에는 잠대 노라이도 나오겠네 저희 방에 한 분 있잖아요 누구요? 노라이? 말라이 어? 뭐야? 길레이 야라이 말라이 말라이네 말라이? 미친 언니 말라이 노라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떻게 된게 노라이도 있어요 노라이도 있어요 누구? 노라노라 노라아이 레 레시레시레로 바꾸신 분 아 뭔소리 이거 먹일 수 있나 얘한테? 안 먹네? 이제 그냥 가면 되나본데? 아 여기가 상점? 고고 간다 고호 뭐야 이거 보너스별 없어 파란색이 없네 빡치네 또 아냐 우린 보너스별 없어도 돼 이거 대체 며칠째까지 있는거니? 하하하하 한달치 한달치 여기 2월이네 2월 난이 낫네 한달은 일해야지 겨울이네 난리바가지 낫다 한달도 일 안하고 그만두면 누가 뭐라고 해 야룰의 차례 큰소리와 함께 돼지저금통이 깨졌다 문제는 아직 걸레질도 안 한바닥에 떨어졌단 사실이다 시간상 한가지 일만 처리할 수 있다 제발 제발 음 제발 제발 그럼 고작 조갑이 몇개가 떨어졌을 뿐이다 난 자루걸레 들고 청소를 시작했다 청소하면서 조갑이 몇개를 챙겼고 구석과 구멍 뒤에서 잃어버렸던 것도 더 수단할 수 있었다 통과 통과 바람쌀 겸 감옥이 우거진 숲에 왔다 느긋하게 쉬기 딱 좋은 곳이라 하트풀을 지폈다 떠날 즈음에는 불씨만이 남아있었다 불씨를 내버려 둔다 불씨를 끈다 불씨를 내버려 둔다 불씨를 끈다 불씨를 끈다 불씨를 꺼야지 산이 불타지 않을까 아 역시 오오 따비 하영 여기 없다 네 고자란 나무 주변에서 웬 주황색 물체가 움직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건 처음보는데 음 난이의 결정은 항상 왜 이러시지 그냥 둘거잔쯤 그냥 두겠지 절대 조사 안하겠지 맞아 음 조사한다 뭐야 이건? 뭐야? 아무것도 아닌가 빨간색이 아닌데? 그러네요 그냥 무효과네 연금술 작업대는 누가 사용할 차례인지 물리학 제작사의 화덕이나 공부할 사람은 또 누구 차례인지 그 누구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야 뭔 소리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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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아서 맞춤 댓글이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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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조각 더 많은 괴물의 선물 고급 물량 Hawaiian 괴물의 선물이 뭐지 후馬 살aso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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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가조각 nymi 귀모들이 잘 잡았다 둘 고양이? 이기적인 녀석들이라고? 고양이를 데리고 왔대 고양이는 이기적이어도 돼 귀여우니까 괜찮아 구워 구워 나는 이거 구워 미리 입혀놔 구워 그러다 그냥 고기 달라고? 어떡할라고? 그냥 고기도 구워 고기는 내가 구워 뭐야 잎이요 빨리 저기 포션 줘라 임마 빨리 빨리 어디있어 어서오세요 고양이야 고양이 고양이 어떻게 해 고양이가 들어와 고양이 어떻게 해 해산물 좋아하는데 조가비 가져가나봐 해산물 좋아하니까 나갔는데 손님 접대 좀 해드려라 어서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냥 고기 내놔라 그냥 고기가 없다잉 여기로 오세요 굳겠다 굳겠다 야 길박 가지 말고 들어와 이거 두 분 여기 따랐어 그냥 고기 누가다 여기 따랐어 그냥 고기 준다 준다 파란물약 줘라 파란물약 뭐야 이거 좌석 안내 어깨 좌석 안내 뭐 복잡해 오 파란물약 드립니다 파란물약 드립니다 고향이 온다잉 고향은 드립니다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어 그냥 고기 줬어 줬어 조가비 가져가 조가비 고향이 훔쳐간다잉 예예예예 주는거 아니야? 조가비한테 조가비를 왜 줘 우리 돈인데 이 짱노무시끼야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저희 괜찮습니다 훔쳐간다 이 짱노무시끼 훔쳐가는거를 가서 때리니까 다시 주네 이싰샤키야 맛있게 드세요 이싰샤키 가서 그냥 때리는거야 한단씩 때려주면 돼 파란물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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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따봉날려고 간다 어 여기 조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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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세요 조가비 조가비 까먹이 까먹이 고기 탄다 고기 탄다 카앗 카앗 뭔 서비스 소세요 아주 이지피지 누가 고기를 왜 딱 그냥 두고 가놔 야이 누구한 애야 어 막 몰려들어와 몰려들어와 에피탈 일반고기 일반고기 저희 혹시 예약하셨을까요 저기 혹시 예약하셨을까요 우리 예약가게 아니야 고기고 고기고 아 그래 예약가게 아니에요 고기고 일반고기 일반고기 우리 그냥 바로바봐 일반고기 그냥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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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구워갑니다 기다리세요 갑니다 배식 갑니다 아니 결법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도둑놈색 저리 꺼지지 못해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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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이세요 일반고기 황금고기 일반고기 줘서 줘서 파랑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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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파랑고기 많이 들었어요 좋소 좋소 고기고 만들어놔 꺼져 꺼져 조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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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고기 노란고기 조가비 파랑고기 조금해야돼 저저저 고양이 죽빵 쳐 꺼져 나 나가주세요 따라주세요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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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안내해달래 어서오세요 앉어 이 새끼야 왜 안앉어 이 쌍놈새끼 어서오세요 누가한테 쌍놈이라고 안돋나요? 파랑고기 파랑고기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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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고기 노란고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기 탄다 아 오케이 노란고기 파인애플 파인애플 데킬라 나갑니다 파인애플 데킬라요 이게? 레모네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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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 이쪽 하확 누가 놀아 지금 안 놀았어요 안 놀았어요 노란 고기 노란 고기 아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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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봐 고양아 고양아 아 때려 고양이 때려 별 3개다 별 3개다 까치다 까치 고양이 돌아간다 됐다 됐어 됐어 멀리 던지는 게 안 되는 게 다행이다 멀리 던지는 거 됐으면 진짜 계속 다 마셨을 텐데 어 보너스? 아 까비 19초 뭐해 아 이거 누가 문제지 누가 고양이랑 자꾸 놀아 고양이는 놀아줘야 돼요 고양이 죽빵 때려 고양이 어떻게 죽빵을 때려 놀아주고 죽빵 때려 아 뭔 소리야 뭐야 이건 또 에뮤 정령? 물의 정령? 진짜 지존 대충 만들었네 카리스마 물약을 만들래 어 에? 아 이거 또 뭐야 물약 두 개를 합치는 거다 아 두 개를 합쳐서? 저 가마솥에다가 초록색이 됐네 초록색이 카리스마지 이렇게 해서 느 이렇게? 이렇게? 오 오오 오오 안 먹는데? 이렇게 직접 줘야 돼? 아우 아 손이 많이 가 이 쌍롬 시키 뭐야? 이게 뭐라고요? 둘이 동시에 줘야 되는 게 아닐까요? 아 됐다 오오 오오 뭐야 저기? 한 개 더? 뭐야 아 카리스마 물약을 내가 먹었어 엥 그러고 고백한다고? 하지마 이게 뭔 똥 싸라지네요 여기 있죠 헌팅포차 맞나봐 이제 누가 욕 안 해주냐 채우고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아 어서오세요 아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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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분이세요? 파란색 물약 아 너무 어려보이셔서 그러는데 혹시 주민등록증 하나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빨리 저거 줘 아 난 접대를 해야되는데 채워 채워 뭐 필요하실까요? 아 파란 물약 필요하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이거 먹어야 돼 알트키로 된건가? 아 된거야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 아니 카리스마 물약도 줘야되고 레모네이드도 줘야되 이 쌍롬새끼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됐다 몇 분이세요? 레모네이드 그냥 고기 하나요 그냥 고기 하나 여기 오시고 고기 탄다 그냥 고기 하나요 제가 나갈게요 여기 해주시고 어서오세요 파란 고기 하나요 파란 고기 이거 가져가 파란 고기 카리스마 물약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카리스마 테이블 치워드릴게요 카리스마 물약 카리스마 물약 먹어 그냥 일반 고기 하나요 먹고 말걸어 아니야 얘는 그냥 주는거였어 카리스마 물약을 포큐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고기 굽고있어요 빨리 고기 갖다줘 아 들고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잘못줬다 뭘 준거야 다들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손님 뒤에 고기 있잖아요 주워먹을 줄 모르세요 누가 손님한테 바닥에 놔줘 음식을 디스펜서 디스펜서 노란 고기 하나 일반 고기 하나요 일반 고기 둘이요 고기 하나 아 그거 황금고기 황금고기 만들려고 했던건데 이씨 아 여기 하나 더 있어 거기 갖고와 거기 갖고와 내려놔 내려놔 됐다 줬어 이거 테이블 누가 치우나 이러면 치운 사람 따로 있고 어지른 사람 따로있어 어지른 사람 따로있어 개 같은 거 문 닫아 문 닫아 아 어서오세요 파란 물려 필요하세요 파란 물려 됐어 어 받아라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 빠밤 뭐야 그걸 왜 봉사님이 드세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 빠밤 아 이거 어떡해 나도 먹어볼래 나도 나도 아 누가 뒤로를 싹치놔 어때요 카리스마 기가 뺏겼다이 또 새로 들어왔다 불판 더 빨리 된대 뭐야 근접공격력 누구랑 싸워야되나봐 이거 봐 원고리무기 뭐야 이런거야 대체 유각에 이상해 아 불판부터 업그레이드 아 누가 여간을 키우라 했지 지금 전쟁터를 키우라 했나 아 이세계의 여관이잖아 저라래 쟤한테 어쨌든 여기는 뭐 어마어마하네요 정령도 살고 이세카이다 이세카이야 이번엔 나 팜험해봐 나 유지보수 뭐야 말 걸어봤음 난 차오페 어 여기있다 원고리무기야 어떻게 때려 어떻게 때리는데 원고리무기 뭐로 때리는거에요 알트 알트 우리한테 안 통하는데 안되는데 알트키 누르면 원고리무격함 쇼아 대박 쇼아 나도 카리스마 먹어야지 알트 안으로 컨트롤 눌렀지 이거 어떻게 먹어야지 이거 어떻게 먹어야지 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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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그게 그러면 지속시간이 본인한테 그 버프가 걸리잖아요 그때 물정령한테 말을 거는거야 그때 물정령이 자존심이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주문을 함 오오 그래서 그 버프 시간 늘려주는 약이 있음 오오 오오 칼 위스마 칼 위스마 칼 위스마 고 야라리 못할텐데 입 다물고 있는거 안되지 닉네임이 야라리인데 야라리 해야지 도와주세요 나이스 저런 아까 주제를 너무 모르고 음료를 보충하던 중 어 수리할까? 새어나온 음료부터 닦을까? 이럴땐 고치는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아 진짜 이렇게 쉬운게 나오네 역시 게임이 너무 쉽네요 흠 음 연금술작업 때는 누가 사용할 자리인지 물약제작자의 허가덕에서 똑같은데? 아까 김현경님이 한거랑 공부할사람은 아 그러네 그러네 연금술작업 아님? 연금술찍었죠 공부보였어요 공부 아니 연금술작업이야 아 진짜 두 분 다 감다지세요? 공부였잖아요 우리 팀 아님? 공부해봐 공부 ines 이런 벌레들 흠흠 흠흠 가자이 아 일하는 거 쉽네 아 뭐야 또 물? 던지는 팔이면 괜찮은 편이니? 뭐야? 아 마맛봉으로? 어? 아닌데? 그러게 이제 물건을 멀리 던질 때가 된건가 이 게임은 좀 안그러오는 줄 알았더니 여기 밑에 뭐 나오는데요 여기서 던지는거야 엔터로 아이템 던지래요 아니 미친 양손으로 해야 돼요? 엔터로요? 엔터 아 이거 키 어렵다 그래서 컨트롤로 써 맞네 아 뭐야 숫자도 있어? 아 무슨 코스요리도 내줘야돼 어우 이거 욕해요 그냥 이거 그냥 키보드로 해야겠다 마우스에서 손 떼고 어 어 뭐야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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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던져 아 1 2 3 4대로 순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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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야돼 순서대로 2번 파란색 여기 3번 노란색 3번 노란색 아 버림 아 뭐야 다시 젠 된다 다시 줄게요 3번 됐어 4번 4번 5번 5번 아니 만들지만 말고 더 아 아 다시 다시 노란색 5번 5번 6번 7번 8번 대기 누가 잔뜩 만들어가지고 바닥에 다 버려놔 편하게 가져가시라고 잠깐만 제가 자존감 대화해야 되는거죠 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카리스마 물량 만들고 있어 아우 파란색 물이 가져가 아우 저금통은 저쪽에 있어 아 이거 못 던지나 버스팅서 채웠어 아 이거 던질 수 있네 자존감 온 노란색 자존감도 떨어져 저저저저저저 유령 유령 나 키 까먹었어 키 키 왜 이렇게 헷갈리냐 노란고기 가져가 노란고기 노란고기 던져서 입에다 느 느 레몬에이드 레몬에이드 입에 느 잘한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몇 분이세요 다음 가비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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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가비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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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리스마 물량 이거 어떻게 넣어 누가 돈을 이렇게 막 던져나 이거 어떻게 넣어 알겠다 됐다 카리스마 물량 만들었어 가져가 카리스마 물량 조금만 더 빨리 해주실게요 아니 카리스마 물량 하나 더 만들어 자존감 자존감 조금만 더 빨리 해주실게요 자존감 온 자존감 컷 또 또 만들어 이거 뭐야 이거 조금만 더 빨리 해주실게요 카리스마 그냥 계속 만들어 카리스마? 카리스마? 카리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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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나 더 하나 더 카리스마 하나 더 카리스마 만들었어 만들었어 카리스마 컷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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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갖고 얼마 돈 뭐야 갑자기 서순 갑자기 서순 맨 서순 1번 던진다 1번 빡 2번 레모네이드 던진다 레모네이드 컷 파란색 컷 레모네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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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치워주고 가 소스펜스 그만 갖다 줘 돈 돈 돈 돈돈 돈돈 Northern 2번 날씨 4번 레모네이드 내가 서빙해 어서오세요 3번 레모네이드 카리스마 만들어 어서오세요 아무것도 안한다 쌍놈식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6번 그렇지 7번 그렇지 카리스마 8번 됐다 무기 필요해야 돼 무기 시작해 죽여 자자자자 어서오세요 금방 치워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카리스마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리스마 카리스마 어서오세요 뭐해 블랑키 뭐해 누가 돈 막 턴줘 카리스마 카리스마 하나 더 카리스마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카리스마 먹어 말 걸어 레몬에이드 레몬에이드 먹고싶대 레몬에이드 우리집 레몬에이드가 또 기가 막히지 하이 저희집 레몬에이드 전부 다 설탕물이세요 도둑놈이다 야 이 새끼야 내 이 새끼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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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을 잘하고 있었어야지 하하 하하 빈 보가지를 확 잡고 들어왔네 도둑 안돼 찢어죽여 하하하하 저희 휴가는 안 가나요? 뭔 소리야 중간중간에 휴식타임 있잖아요 아 그게 휴가에요? 그럼요 여기 야랄섬 휴가 온건데 뭔 소리 하시는거냐 그로자 보호법에 따라서 저희가 점심시간 아니었나요? 목마른 괴물이 쫓아온데 종업원이 안찍하네요 물약을 먹이로 주래 선물 준대 아 참 내 몸 하나 가두기도 힘들고만 이야 누 뭐 어디와 그물 어딨어 그물 아닌데 쟤 공이가 저기 있어 어서오세요 아이 인테리어 잘못했네 이거 인테리어 누가 있냐 빨리 줘 주고 파란거 주고 레모네이드 주고 카리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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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조개 채겨 어이 이게 뭐 이게 그건가봐 어 얘넣 Aí 뭐야 뭐야색 이게 뭐야 이 스키 뭐야 이 스키 뭐야 Slovenia racism 이 스키리 살기 죽여 사살은 안돼 사살은 안돼 뭐야 뭐야 이 새끼 뭐야 아니야 죽여 죽여! 이 새끼 이거 죽여! 물약주éro 내 물약 물약 주면 된대 돈 돈 돈 돈 이 새끼 죽여 사살은 안돼! 빨리 빨리! 누가 서스펜서만 조직에 뽑을 ald 내 서스펜서 누가 이렇게 하시는거야 불 Eagles 아 굴러다녀 서스펜서 먹어 어 인 Duck 레몬네이드 서스펜서가 눌러줬어 후스펜스 아 아 누가 자리 좀 안내줘야 McN아 괴물 저기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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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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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치주겨 찢어 죽여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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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개정신없다 망했다 게임 하하하하하 이게 맞아? 저 손님 못 들어온다 손님 못 들어와 저기 잠수만 기다려주세요 안내 해드릴게요 손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저기 저기 내가 하고 있는데 넌 뭐해 이쪽으로 오세요 가리스마 하다가 마실게요 오 괴물 괴물 고기 하나 구워주세요 괴물한테 물약줄 해 때리지 말고 물약줄 해 아니 미친놈 때렸더니 그 조개 나오 물약 줘서 나온거야 아니 잘못 줬다 잘못 줬네 이거 아 잠시만 누가 파란뿌냐가 이딴 식으로 많이 뽑았어 고기 구워 고기 없다 고기 구워 고기 넣어 고기 넣어 고기 바로 가져올 아 조금만 비켜 빨리 저거 만들어 카리스마 카리스마 괴물 괴물 물약줘 물약주면 돼 그럼 얘가 먹을거죠 아무 물약이나 주면 되는거에요? 그런거 같습니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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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다 새끼야 괜찮아 괜찮아 파란물약 그렇지 고양이 새끼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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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서스펜서 채우고 노란 서스펜서 누가 이렇게 파란 서스펜서가 개좋아하는거야 누가 꺼내놓는거니 자꾸 아우 정말 조갑이 조갑이 아 온다 손님 오신다 맞이해라 맞이해라 아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들어온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손님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자리 좋거든요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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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스펜지에서 의상 꺼내와라 이것도 여기 핫도그 괜찮으세요 고기 일반고기 내가 고기 구울게 했다 했다 파란고기 필요합니다 파란고기 가져가 파란고기 가져가 아 고기가 아니고 잘못 왔습니다 카리스마 카리스마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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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줘야돼 일반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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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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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죽여봐야돼 됐어 아 비켜봐 아 줘봐 노란고기 카리스마 어서오세요 자신만 기다려주세요 손님 자신만 기다려주세요 고기 구워 고기 구워랑 어떻게 주는 거야 스페이스 바로 주면 되는 거 같은데 내가 굶은다 카리스마 하나 먹어야 돼 이거 먹고 꺼져 이거 먹고 꺼져 여기 갖다줘야된다 이거 먹고 꺼져 점점 손님한테 말하는 호라지가 고양이 왔다!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가 고기 먹는다 카리스마 놔요! 카리스마! 누가 조가비비에 고기 갖다 놨니 저거? 카리스마 놔요! 누가 조가비비에 고기 갖다 놨다 저거? 아 나 찬스 카리스마 됐어! 말 걸어! 주문해 이 새끼들아! 이거 뭐? 아이고 괴물 왜 이렇게 많이 놔? 아 이렇게 바쁠 때는 저게 보통 배달 안 받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 가게는 그렇게 없어요? 안돼 안돼 손님 하나라도 더 받아야 돼 니들 인건배 챙기기로 바빠 이거 사람새끼도 아닌데 손님을 쳐 대자? 고양이 고양이!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이거 어떻게 때려? 스페이스바 도르보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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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주문을 안해? 고기 바로 줘 고기 고기 달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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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고기를 먹네 아 이거 봐봐 파란색 물량만 파란색 그만 하라고! 아 누구야 저거 고자야! 됐다 카리스마 물량이나 먹어야지 됐다 후우 뭐야 월급날 조가비 200개를 모았대 200만원 밖에 안줘? 이렇게 개쩍하기로 했는데 쓰레기 같은 데서 내 입을 넷이서 나누는 거야? 언제나 새로운 게 있고 직원들은 수발을 완벽하게 들어줌 3분 30초내로 하하 1분 20초나 초과했어 블루리버 받았네 너무 느려 터졌어 이게 어떻게 느린 거예요 신속 정확한 거지 미션 올렸습니다 전원 친절한 베테랑 종업원의 말투로 한판 아 이때까지 친절하고 베테랑이었는데 이건 또 뭐야 망가진 식탁 뭐 이러면 망가져? 식탁도 망가져?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고치나봐 얘네 그러니까 얘네가 막 고물 막 고장 내나봐 고장 내나봐 모험가 연맹 모험가도 와? 아 모험가? 우리도 모험가래 저희도 모험가래요 전직하고 싶어 뭐야 뭐야 신규 의사? 신규 의사? 다크 셀시우스? 우드엘프? 나이트로그? 파티 드레스? 쇼핑하는 거야 똑같이 생겼는데? 다른 묘하게 다름 이거 어떻게 바꾸냐? 이거 셀시우스 밖에 다른 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바꾸? 옷장 뭐니야 옷장 옷장 있나요? 옷장 어디야? 옷장? 여기서는 못 바꾸는 거 아닌가? 그런 거예요? 옷장 말 걸어 친절한 베테랑 뭐야 한명이 한명이 선창하면 저희 다 같이 인사하는 건가요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누군가가 하면 따라서 하는 거 뭔지 알죠? 알죠 알죠 예예예 어서오세요 스타벅스입니다 뭐 다 달라 한 명은 스타벅스 하면 올리브영이야 진짜 한 명은 안 했어요 이거 뭐였지? 우리 여관인데 왜 스타벅스가 나오고 올리브영이 왜 나오는데요? 하하하하하 당는다 아 아 짐초가 안 좋다 보니 야 날 흠 아 이런 거 이제 뭐 노래하고 춤추는 거 하면 되겠지 않습니까 이런 건 어? 흠 흠 조졌네 이거 흠 흠 흠 뭐야 다른 거다 조각상 조각상 뭐야 이게? 큰일 났다 우리 희망 이거 아까 나온 건데 식탁 위 조각이는 뭐야? 그러게 원래 식탁 위에 조각이 있지 않았어? 저희 친절하게 가능하죠? 그럼요 그럼요 어머 갇혔어 모험단장 달라 내 마법 깃뜬창 이름들이 다 욕감이야? 뭐야 고급 물약에 무기를 감아서 넣으래 마법 깃뜬창 만들어 달래 뭐야 불려 조각이 뭐야 뭐야 동선 개 쓰레기야 이거 게임 또 문이 또 닫혀 청소를 해야 된대요 이거를 더러운 가마솥 더러운 가마솥이라 아 쿨타임이 생겼네 창이 안 들어지는데 마법 물량부터 하는 건가 봐 아 얘들아 근데 정해진 게 있는데 니들은 딴 거 너 뭐하니? 가마솥에 넣으세요 됐다 창 블랑키 왼쪽 위에 창 좀 여기 테이블에 놔 주세 나 혹시 모르니까 더 만들어 됐다 아 저기다가 뭐야 아 오 오 먹었어 마법창이야 그렇게 손님에게 서빙하래요 아 이거를 아니 이거 손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데 오만 가지 딴짓거리 다 하고 있네 연습하는 거지 됐다 마법창 줬음 오 없어 이렇게 둘 둘 나눠서 있어야겠네 야 이제는 무기도 쳐넣어야 돼 가마솥에다 보라이가 둘 게임 시작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올리브웨이입니다 반지기 손님 없어요 연습하는 거잖아 연습하는 거잖아 연습하는 거잖아 고기 고기 타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올리브웨이입니다 여기다 주시면 제가 다 서빙하겠습니다 레모네이드 3개 블루레몬 2개 아 블루레몬 금방 나갑니다 고기 고기 까마귀 가져가면 까마귀 밥으로 줍니다 아 이거 가져갔네요 아 까마귀 가지고 깐칩니다 레모네이드 하나 더요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레모네이드 3개 더 추가 주문이요 아 예 어서오세요 와아아 아 레모네이드 도둑고양이 도둑고양이 도둑고양이가 왔습니다 누가 누가 블루레몬 집어 던지나요 저희 자리좀 안내 부탁드릴게요 자리 안내 부탁드립니다 자리안내 부탁드립니다 자리안내 부탁드립니다 노란 고기 파란 고기도 필요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몬스터가 많이 나옵니다 저 물약 좀 던져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몬스터 글로 갑니다 디디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아 기다려주십시오 여기 디스펜서는 왜 여기 있지? 그 파란 고기나 하십시오 몬스터 많이 가면 이래 파란 고기 주세요 이거 줍니다 이거 줍니다 여기 몬스터 몬스터 너스펜서 그만 갖다 놓으세요 미친 파란 고기 필요합니다 진저라 마이터입니다 진저라 마이터 저 괴물 괴물 들어가세요 괴물 괴물한테 물약 주세요 땡큐 노란 고기 필요합니다 시간이 모자랍니다 노란 고기 주세요 노란 고기 주세요 성실하게 모시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파란색 몬스터 줘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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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스펜스 가져가시라고요 손님 옵니다 손님 옵니다 안내 안내 예 안내하겠습니다 1번 회의불로 안내하겠습니다 땡큐 서스펜스 그만 꺼내세요 뒤집기 싫으면 고기 하나 더 나갑니다 노란색 고기 갑니다 정성을 다하는 봉탕 여관입니다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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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필요합니다 매직 무기 카리스마 주세요 카리스마 카리스마 고기 주세요 고기 고기 그냥 고기 그냥 일반 고기를 갖다 주겠습니다 카리스마 물량이랑 고기 주세요 예예 매직 무기 하나 더 필요합니다 매직 무기 전달했습니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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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리스마 물량 나왔습니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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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구워야 됩니다 고기 창도 주십시오 카리스마 물량 주십시오 신성히 고기만을 수급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고기 고우세요 고기 고우세요 빨리 일반 물량도 주십시오 서스펜스로 땀 치기 전에 빨리 주십시오 혹시 레어 안됩니까 땡큐 안됩니데 빨리요 까치가 고기가 정합니다 까마귀 밥으로 줄겁니다 가져갔습니다 쓰레기같은 놈 몬스터 왔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빨리 이거 창이랑 이거 창이랑 합주하라 인마 인마는 무슨 말입니까 빨리요 괴물 들어옵니다 인마 고기 구우려고 하는데 가져가시면 어떡합니까 인마 생고기는 왜 올려놓습니까 고기 주십시오 구우려고 놔뒀는데 가져갔지 말입니다 땡큐 아우 괴물 뒤지게 많이 옵니다 빨리 빨리요 빨리 아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빨리 서스펜스로 도배하기 전에 빨리기 끌고 있습니다 땡큐 서스펜스도 갖다 치우십시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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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땡큐 이 뚜벅초 뭡니까 도대체 이거 빨리 창 주시지요 장사 끝나갑니다 쓰레기들아 말만 예쁘게 하다고 말이 아니시오 땡큐 조갑이 넣으라고 이런 쓰레기같은 매직무기 나갑니다 하하 됐다 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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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걔가 다 때리치든지 해야지 하하 매직무기 하나 더 필요합니다 아 무기 하나 더 필요합니다 무기 하나 주십시오 땡큐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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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 던져버려 집 밖으로 그냥 기다려주십시오 기다려주십시오 빨리 시키야 빨리 기다려주십시오 기다려주십시오 된거야 된거 된겁니까 갔잖아 그냥 에잇 아 손님이 왜 이렇게 기다림 속이 없나 안돼 별 두개라니 손님 죄송하지만 저희 수제로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면 필요합니다 땡큐 미션이 또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기파견만 가식없이 욕하지 말고 일하기 아니요 퇴사하겠습니다 퇴사없어 퇴사없어 뭐야 이 미션 왜 실패야 뭐 왜 굉장히 친절한 베테랑 종업을 미쳐버렸는데 저 저거 뭐 무슨 미션이라고요? 기파견님만 욕하지 말고 친절하게 일하기 불판이랑 이렇게 벌써 지랄한다 벌써 지랄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불판이 하나밖에 없지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옮겨 다 오른쪽으로 옮겨야돼 왜 불판이 하나야? 일 장같이 하라고 뭐 했을거겠죠 어떻게 된거야 이거 고기 그만 물약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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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약 필요합니다 서스페서 예 고양이 왔습니다 네 고양이 때려 죽였고요 고기 그만 안하면 진짜 고기 다짐욕으로 만들겁니다 고기 누가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까? 미친 블랑키 블랑키 광고 노란색 서스펜서 필요합니다 예예 가져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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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주겠습니다 여기다 아니 고기 쓰레기통 없습니까? 그리고 쓰레기통이 없네 파란색 서스펜서로 필요합니다 노란색 예 가져갑니다 서스펜서 가져갑니다 이 새끼들이 이거 밥집인데 자꾸 물 여기 여기 서스펜서 음료만 시키네 자꾸 우리가 물장사하는 곳이야? 서스펜서 얘 먹을거 안줘 고기 안시켜? 좋습니다 괴물한테 먹을거 주면 바뀌는데 저거 서스펜서로 방금 주셨어요 안내해 안내 지존 동선이 후려 왜이래 이거 어서오세요 저희 죄송하지만 1인 이름요 부탁드릴게요 아 미친놈 이쪽으로 올거면 저 태양아저씨 좀 데리고 오지 쌍 이거 아닙니까? 조금 진정하실게요 카리스마 물량 필요합니다 카리스마 카물 만들어 창 창 카물 파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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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른 고기 필요합니다. 밑에 써있구나. 고기 고기. 고기 고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기를 새가 다 먹었다고? 아 오케이. 창 창 창 창 창 창 창. 이거 뭐야 창이 어딨어? 고기 초과졌어. 아잇. 노란거 노란거. 여고있다. 됐다. 저저저. 저저저! 물약 줘. 물. 아이 까박이야. 아 이 새끼야! 하하하하하 저저저저 고기 갖다줄게 고기 갖다 이제 휴시타임 휴시타임 고기받아 고기 조가비 조가비 제가 잘 갖다 놓겠습니다 하나지 않았습니다 친절하게 항상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자리 안내 도와드릴게요 나도 자리 안내 데려가 자리 안내 좀 부탁해 말이 짧습니다 손님 오십시오 오십시오 한 듯 한 듯 한 듯 손님 그냥 고기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손님 그냥 고기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카리스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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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근데 뛰지 않고 걸어다니는거야 대체 파란 고기 파란 고기 파란 고기 그냥 고기 필요합니다 시작했다 지금 벽 하나야 그냥 고기 갑니다 조가비 가져가십시오 뭐야 갑자기 조가비 두고 있는거다 뭐야 노란불력 하나만 주십시오 노란불력 하나만 주십시오 슈프트에서 손 떼지마 여기 하나만 올려주세요 노란불력 달라고 했다니 고기다 좋습니다 하하하하하하 누누누누누 노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 파란 고기 좋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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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고기 그냥 그냥 카리스마 무기만 만들어야 돼 조가비 가져가십시오 이 봉은 왜 해놓은거야 조가비 챙겨가겠습니다 갑니다 아 비켜 괴물 비켜 카이스바 물려가나요 예 예 갑니다 아 괴물 밥 주는 중입니다 네 진짜 다 지 할릴만해 아우 정말 카이스바 물려가나요 카이스바 물려가기요 됐고 파란물 파란고기 하나요 파란물 파란 고기 파란 고기 만들어 놨습니다 가져가십쇼 예예 파란 고기 됐고 야 야 야 야 야 야 ya 야야 야야야야함 샘별 안 되면 다 죽는거야 파란 고기 파란 고기 가져가십쇼 예 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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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histoire 쟤한테 물량 줘 탄다이 파란 고기 만들어 놨습니다 가져가십쇼 떼면 돼요 쟤한테 물약 줘 탄다잉 파란 고기 만들어놨습니다 가져가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고기 가져가 이 괴물새끼 뭐야 됐어? 끝났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고기구나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손님 이거 테크아웃 배민 이용해주세요 배민 후우 아 됐다 아 오케이 미션 성공 이건 언제 성공감? 님들 왜 이렇게 느려요? 못하 체력 체력 디스펜서가 생겨? 이제 체력 물약도 줘야 된다 아 아 저 직원분들 저 사장님한테 카톡 하나만 보내고 올게요 그냥 뭐라 보내실 거예요? 아 저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아 아 아 이거 봐 체력 회복 레시피 생겼네 셰트 사장님 저 오늘까지만 일하고 내일부터는 못 나올 것 같아요 아니야 오늘까지만 하자 하루만 더 하자 이번 주말까지만 합시다 사장님 죄송한데 저희 집에 지금 큰일이 생겨서 오늘 당장 내가 오늘 찾아뵐게 아 아 안그러셔도 되네 땀 땀 찾아 뵐게요 제가 바로 부모님을 만나기 전에 이 카리스마 물약을 먹고 빠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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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모님께서도 이 카리스마 넘치는 이 모습에 하하 무조건 일을 더 하게끔 하지만 그냥 가져가면 서운하시니까 부모님도 드시라고 카리스마 물약을 하라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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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Point 하하 하하 하 cosa 하 charismatic 두 번이나 반복했대 만들다 만 물약을 찾았다 이거 버섯이네 이걸 누가 얼음을 넣었나? 버섯 넣어야지 얼음 넣으라고 괜찮아요 감아서 더러워짐 오 좋아 기본 물약 꾸러미는 뭐야 주나 보다 저거 시작할 때 누가 고기를 작다 이번에 물약을 서빙할 수 있다 그럼 물약도 나중에 또 합치나? 그럴 수도 있겠다 엘릭서 이런 걸로 일단 고기 구워 이거는 물약 이거 봐 물약도 여기 들어가잖아 가마솥에 합쳐봐 심심하니까 다 짬뽕 시켜봐 된다 호라색 물약 나오고 내가 먹어 또 시작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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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또 정신없게 실이 무슨 물약이야 몰라 몰라 뭐야 이거 이게 하트 물약 달래 하트 물약이 체력 물약이야 다 줬어 다 줬어 빠밤 무효화 물약이래 무효화 물약 아 무효화 무효화? 손님이 나가는 거 강조하는 건가? 어 뭐야 어 껴 없어 야 고양이 묻었다 쟤 쟤 쟤 쟤 괴물 괴물 왔다 괴물 쟤 물약 줘라 물약 어디 어디 괴물 또 왔다 괴물 또 왔다 됐어 케알을 쓰마 심착해 괴물이 물약 다 빨아먹는다 줘 먹어라 시키다 줘 좀 줘 먹어 다 먹어 아 줘는데 왜 쟤 쟤 쟤 쟤 쟤 쟤 만들어진 물약을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고기도 훔쳐가네 싸발 먹어 이거 먹어 싸발 하트 하트 빨간 고기 빨간 고기 하트 줘 빨간 고기 빨간 고기 빨간 고기 만들었어 줘 빨간 고기 나 테스트해 볼래 이거랑 이거랑 합쳐 아 지금 그거 왜 지금 해 된다 합체 주황색 물약 먹어 어 뭐야 뭐야 몰라 이게 뭐야 하하하 하하하 빨간 고기 고기 꺼 물약 갖고 와 어 줬어 줬어 나이스 줬어 줬어 왜 뭐 뭐 왜 왜 왜 긴박해 쉬는 시간 이제 쉬는 시간 나 그냥 못 먹네 이건 어 카리스마 물약에다가 오 섞었어 오 무지개 물약이다 오 무지개 물약이야 오 먹어 비온다 비온다 아 이게 무효한 물약이네 대박 귀엽다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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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카리스마 물약 먹어 그냥 고기 쳐주신분 어서오세요 말 걸어 하트 하트 하트죠 빨간 고기 빨간 고기 필요합니다 땡큐 빨간 고기 빨간 고기 맞춰주겠습니다 땡큐 그냥 물약도 갖다 드리겠습니다 땡큐 그냥 고기 돈 갖다 드립니다 땡큐 어 여기 아닌데 얍 저 저 저 저 저 저 저 도둑놈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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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 온다 괴물 온다 축구! 먹었습니다 조그비 좀 치워야 됩니다 아 이거 끝나고 나서 기어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나와주십시오 창 창 창 창 10장 장정장 장창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다 했는디 아닌데 아 이거 보스 준다 따란 아이씨 이렇게 했는데도 1분이나 걸린다고? 이렇게 요식업이 어렵다 카리스마 물량 지속시간 뒤졌다 내 카리스마가 이제 두 배가 되겠구만 누가 중간에 쓸데없이 제조해가지고 뭔 소리야 저주 바람으로 날려달래 바람? 역시 이거구나 이미 만들어봐서 알죠 만들어봤지만요 보라색 만들면 돼 이거 색 더하는 거야 김선생이 색 더하는 거 잘 알죠 아 그럼요 고기도 저 위에 있는 그지같은거죠 배달을 해줘야 돼 이거 고기 구워라 색 좋아실 줄 모르면 꺼지세요 좋아 고기 좀 구워봐라 좀 고기를 왜 구워 지금은 이물 양만 만들어 주면 되는데 아 그래요? 마셔 마셔 플랑키 알트 둘러서 내가 마셔 마시면 돼요 마신 다음에 얘한테 가까이 가서 저주를 풀어줘야 돼 이렇게 아하 개쩐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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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서스페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던져줄게 던져줄게 가져가 던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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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놔줄게 여기다 예예 여기다 빨간색도 줬어 아 저주 물량 저주물량 준비해 준비해 저주 물량 준비해 준비해 파란 물량 노란 물량 파란 물량 노란물 양 파란 물량 노란물 양 어디서 듣던 템포인데 이거 뭐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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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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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손님 기다리시잖아요 손님 기다리시잖아요 밖에서 저주 해제 미친 앉아야 되나봐 파란물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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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해제 던져줄게 그냥 고기 그냥 고기 그냥 고기 파란물약 파란물약 줬어 줬어 뭐야 김형경 개 느려 조가비 조가비 얘 봐 개 느려 왜 이렇게 빨라 물약 줘 저 괴물들한테 물약 줘라 비켜 비켜 내 자리야 여기 빨리 빨리 주황색은 누가 만들었니 이거 노란물약 파란물약 청기 올리고 백개 내려 고기 구워 고기 고기 구워 이마 고기 구워 물약 하나 가져 무슨 물약 빨간 물약 계물한테 괴물한테 고기랑 빨강물 빨강물약 파란물gin 빨강물약 파란물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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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넣었다 빼면 돼 하내물 왜 넣어? 고기 오이 피지컬 왜 이래 이거 앗 쏴 조가비 조가비 미리 만들어 놔 이거 미리 만들어 놔 고기 구워놔 고기 구워놔 휴식이야 휴식이야 휴식 고기 미리 구워놔 휴식이야 빨리 구워 휴식이야 휴식이야 고기 가져가 고기 가져가 사장님 화덕 좀 늘려주세요 저거 하나 가지고 화덕 지 좀 늘려 전통이라 그래 됐다 누가 자꾸 노란 고기 만들어 놓니 이거 혹시 모르니까 누가 먹을지도 모르니까 빨리 빨리 앉아 앉아 먹어 해제 봉인 해제 뭐야 미친놈이 불화생물 약을 달래 이 썩을 놈 시키 보라색 물약 보라색 물약을 만들어 줄게 가리있지 마 가리있지 마 가리있지 마 내가 넣긴 아 왜 자꾸 내가 물약 만드는데 알짱 알짱거려 내가 만들었어 꺼져 꺼져 짜져 고양이나 쫓아 아 쭈쿠야 욕심쟁이 났었는데 그냥 야 도둑대 봐 야 뭐야 자꾸 가져가 누가 보라색 물약 했어 했어 보라색 빨발발발발발발발발발바 바닥에 있는거 아 받아긴 할 줄 알아 아 아 쓰지 않습니까 아스2 왜 빼 이빨 왜 빼요 여기 아니 안가져 보수 형 아 뭐 뭐 나 아 뭐 해 아 말해 바라죠 아 아 아 아 지점 모트 아 하색거 있다 파랑 생도라 3파는 한 해 아니 아니 됐다 쟤 왜 저래? 쟤 왜 안 들어오고 서 있는 거야 이 쌍놈새끼 너 원하는 게 뭐야 자리 안내해줘 자리 얘 안내.. 안내쟁의가 아닌데? 뭐야 갑자기 순간이동했어 이 새끼 이거 빨빨 빨빨로 빨빨로 빨빨빨빨 순서대로 인마새끼야 빨래 순서대로 인마새끼야 순서 아 순서? 각오 있잖아요 각오 있잖아요 아니 김현경이 아무거나 넣었어 아니 순서 인마새끼야 빨간색 빨빨빨빨 빨빨빨 아 뭐하는거야 아이구 쟤 빨리 빨리 막하면 된다메 이거 하나 넣어 하나 넣어 빨리 막 쟤 줘 줘 쪼쫼쪼쫼쫼쫼 쪼쫼쫼쫼 내가 이 쪽으로 조가비 줄게 조가비 조가비 조가비를 주지 말고 니가 조가비를 갖다 놔놔야지 넌 뭘 저희가 닮아 Justine 김현경 일 안한다 아니 할 게 없어 고기 줘 고기 할 게 없어? 이거 아저씨 밖에 없어? 아니 비켜 여기 내 구역이야 너무 느려 터졌어 아니 손님 맞이 하고 있구만 노란물약 노란물약 주세요 노란물약 줬어 노란물약 아니 아 손이 지 좋은 노래야 아니 오늘 다리 없어 파란물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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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파란물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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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꺼져져 자자자자 아 꺼져 아 손이 지 좀 느려 조가비 조가비 까쳐온다 까쳐온다 여기 조가비 어 다른색 조합해봐 보라색에 파란색 넣어 놀지마 뭐해 휴 아 누가 되게 정신없게 막 설쳐 아 진짜 설쳐 빨리해야지 너네 보너스 안 받을거야 구도우 뭐야 구도우 구도우? 이름 다 왜 이러는거야 뭐야 아파? 어 아파요 어쩐지 이름이 훌륭하시더라구요 난 진짜 이름 장군인줄 알았잖아 아니 아니 털 놀라 쩔었다 진짜 아이씨 어떻게된거야 아빠한테 말 버릇이 그게 뭐야 야 오 의상이다 오 뭐야 나 난 쥐존 간지나 제발 옷 좀 갈아입어줘 우리 제발 옷 좀 갈아입어줘 머리 왜이래 머리 제발 밖에 나가서 옷 좀 갈아입고 오자 여기서 나가서 갈아입고 올 수 있나요? 갈아입고 올 수 있지 않을거야 밖에 나가서 라니는 바뀌는게 없어 설정에 업고 종료 이모님의 종? 현재 단계 진행 상황이 모두 사라진다는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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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역시 튜닝의 끝은 순정이지 초기화가 아닌 건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어디서 가라 이거? 튜닝의 끝은 순정이지 옷장 없어? 옷장 있을 만한데? 옷장 옷장이 없어요 옷장 아버지한테 음료수 하나 갖다 드려야겠다 아버님 시작 전으로 가야 돼? 시작 전으로 가도 이어서 돼요? 여기서 이어서 됨? 스테이지를 이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할게요 먹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알트 아 다시 이어서 할 수 있대요 아 그래요? 설마 안되면 다시 녹화 뜨면 되지 어? 레디 한 다음에 파티드레스 아니 야라리는 옷이 바뀌는 게 없어 나 음산할래 어디갔지? 나 지존 화려해 진짜 머리 봐 레인보우 뭐가 달라진 거야 돌려야겠다 우와 다크세시우스 이어도 되겠지? 그럼요 아 오케이 오 나 머리 개 커 하하하하 뭐야 머리 기 좀 커 저 상태로 설치 생각하니까 오7 되는데 어때요? 엄마가 너를appy 고마워 이거 뭐였지? 바닥 칼날 나이스 블랑키님 그럼 선택 안 했음? 그냥 둔데요 저 바닥 했어요 바닥 아니 stumbled 어 안 했나 봐 블랑키 디테일 넘 참잉 뭔 선택이야? 이거 이거 탐험 이런 거 아 탐험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니 그니까 이 여러 개 중에 선택 안.. 야 이.. 어 뭐야? 아니! 블랑키 즐거운 휴식 마냥 즐거운 거 좋아 아 이거 선택 안 했다 좋아 좋아 오케이 아까 아버지한테 탈롤라 한 것보다 훨씬 좋아 뭐야 안돼 막혔대 뭐 온다 곰 타고 온다 곰 누구야 누구야? 뭐야 뭐야 원뱃먹이 원뱃먹이도 넣어야 돼? 원뱃끼수들 헐 구유에 건초를 넣으래 아니 건초를 어디있어? 밖에 있다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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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거 때 거까지 신경 써야 돼요? 미쳤다 어디로 나가? 이젠 밖에도 나가야 돼 아이참 강한 힘이 있어야 된대 근육물약 이거다 아아 이거 나중에 20 며칠 지나가면 한 번에 전부 다 나오겠지? 개쩔겠다 개쩔기 뭐가 쩔어요 빨간색 넣 내가 넣 고슴도 튀겨다닌다 이거 뭐야 귀여워 이거야 제가 힘의 물약을 먹어보겠습니다 간다 고슴도치 기어다녀 힘 도시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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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빗질하는거 봐 배 만져준다 오 귀여워 오 귀여워 오 깨끗해졌어 오 좋아한다 좋아한다 오 귀여워 밥도 준비해달래 아빠 정신 안차려? 누가 고기 막 집어던져 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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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슴도치 뭐야? 고슴도치는 뭐지? 여기 사는 애 아닐까요? 고슴도치 귀여워 고슴도치 귀여워 얘는 뭐하는거야? 아빠가 돈만 짱만해주러갔어 고슴도치 고슴도치 안녕히가세요 아버지 흰물약을 미리 여기다 던져놔야겠다 밖에다 봐봐 원벳 원벳 온다 원벳 이거 줘 그 용건 딱 나가있어 거슬리 어서오세요 거슬리 나가있으래 비칠 비칠 어서오세요 빛을 개 오래 걸려 안내해드릴게요 뭐야 아빠가 세명이야 어떻게 된거야 오? 카리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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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약 카리스마 고기 고기 일반 고기야 나갈게요 고기 빨리 이 새끼야 노란 고기 노랑 나가요 나 주방에 있어야지 나 떨궈놔 제조 제조 내가 서빙할게 노란 고기 노란 고기 노란 고기 만들어 놨어 일반 고기 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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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 주황 포션 고기 초록 포션도 고기 저 물약조 물약조 요거 효록 포션 여기 โ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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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치 까치 가져간다 아우 나올생각을 안하네 이렇게 이지게 모투 아 보라는 고도 새로 달라ord financially 다가야 안되지 든 번 spelled 번호 할 거 thoughts 하고 있어요 이씨 서서 아니고 원위가 지스 이렇게 저렇게 폐도 고기 Agriculture 결정 쫑으려 shelf 장르가 서스펜 쓰고 돌 돈 돈 엣시zk locked 5 Lim 가끝doors 이렇게resp stranger 여기 고기를 보라색 보라색 노래ieme 불량 파란 고기 파란 거 맞춰 줘 줘 내가 바깥 일을 담당해 충전해야 돼 밀어서 충전했어 그쪽 안다니 화면 색깔 벌레 시안을 넓혀 시안을 넓혀 보라색을 야 시안을 넓혀 빨간 고기 2개 예바라 고기 1개 1개 2개 까마귀 온따 까치 온따 고기구 아 주방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보라색은 왜 한 거야 이거 보라색 아 여기 있다 고고고고고 필요하니까 했지 물량 먹여 얘한테 먹였어 먹였어 내가 안 뽑혀 먹였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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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켜 수박차 비켜 고기 아 비켜 고양이 새끼야 아 그걸 고고기 파란 고기 빨간 고기 5 울려놓을 수가 있네 뭐 그러게 고기가 겹쳐지네 아 아 어서오세요 일반 고기 하나요 아 예 뭐 밖에 파란 고기 포장이야 바람은 파란 고기 빨리 마시켜 뭐해 다 가는 중입니다 아 고기 굽지 말라 그럴 때 고기만 조직이 굽더니 어떻게 던져 아 아 아 파란 고기 아 남았어 파란 고기 파란 고기 파란 고기 이리 갖다 드리고 왔어요 아 왜 노란 고기를 만들었어 노란 고기로 만든 놈 누구야 이거 이런 미친 셀린 호수 파란 고기 밑에 필요하잖아 저게 안 봐 밖에 빨간 고기 밖에 빨간 고기라고 기다려 해 손님 보고 기다려 해 빨간 고기 빨간 고기 써서 빼죠 줬어 줬어 빨간 고기 줬어 파란 고기 파란 고기 하나요 파란 고기 하나요 파란 고기 하나요 파란 고기 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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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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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뭐야 저거 뭐 달라는 거야 저거 뭐야 어 저기 저거 뭐야 곰팔팔지 긁어주기 됐다 아 아 그걸 왜 식당하듯이 일반 고기 일반 고기 일반 고기 아니 사람을 그냥 아주 그냥 어 과학으로 하나 우리가 조개넣어 조개넣어 우리가 오시고 파는 사람이지 무서워 수의사야 조개넣어 조개넣어 조개조개 여기 조개있다 여기 받아라 아 나 꼈어 나 꼈다고 나 꼈다고 나 꼈다고요 나 오블데 꼈다 나 오블데 꼈다 저대로 말라주겨 아 오블데 꼈다 저거 줘 주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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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블데 꼈다 저기 있잖아 나 오블데 꼈다 나 오블데 꼈다 아 나 오블데 꼈다 아 나 오블데 꼈다 진짜 가지가지 한다 진짜 조용히 해 조용히 어떻게 하는 거야 이모티콘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누르면 돼요 이 나 오블데 꼈다 고양이 고양이 됐었어 아 오블데 꼈다 일반 고기죠 일반 고기 일반 고기 줬어 하나 더 하나 더 오 고생겼다 129 자 거리 없어도 돼 129 없어도 돼 그냥 그대로 구워주 구워서 죽여라 129 님도 구워줌 129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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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고기 줘 고기 줘 고기 줘 고기 줘 아 129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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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개 치워야 되나 보다 조개 저있다 괜찮아 갇혀있어 갇혀있어 가만히 있는게 도와주는거에요 이거 마약한색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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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가게 에이스가 사라지면 안되는데 그 다음에 파란색 됐어 아무도 내 말 안 듣고 있어 빨간색 빨간색 줬어 됐어 통과 별세계 괴물은다 괴물은 매겨 형 저 사람있어요 조가비 조가비 까치와요 까치 물고갔다 물고갔다 괜찮아 말겨 조가비 조가비 언제부터 매겼다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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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없는게 더 편해 사람있어 나 물어 타자 여기 트롤하나 사라지니까 이렇게 쾌적해졌어 그럴리가 없어 너무 체계적이야 전반적으로 이상없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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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병 주지마! 파란병 주지마! 나이스 이상 없네 역시 이상 없지 다 샀나? 일단 살 수 있는 건 다 샀네요 임의로 직책 나눠서 상황극으로 하기 이건 뭐야? 바위를 부서? 오케이 바위를 부서 그대로 가면 되죠 어차피 불조장 기파견 쿠부장 있으니까요 저 파견 나가도 되나요? 일단 이거 만들어야지 뭐 점심 뭐 먹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들 한번 말해보세요 저는 일식 좀 땡겨요 일식 뭐 쿠부장 아니 쿠부장님은요? 이거요 헐 저 저 저 저도 일식 좋습니다 음 음 일식 어 뭐야 이 사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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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이거 해줘야 돼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아 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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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동 하 개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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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데 또 뿅 취향 아 역시 사장님이십니다 그럼요 그럼요 어떻게 일식으로 시킬까요? 일식에서 그 건초 건초 어디있어 저는 그냥 저는 그냥 아 저기 마끼나 몇개 주소 먹을게요 뭐요 아끼요? 마끼요 마끼 아 마끼 예예 뭐 뭐 시키실래요? 뭐 편한거 시키세요 다 드시고 싶으신 걸로 그냥 근육 근육 마냥 나라 근육 그념 그념을 만들어만들어 좀 제가 먹고 제가 쓰다듣고 있습니다 뭐고만 하나더 던져나 혹시 맞을까요 마끼야토가 그 마끼 맞으세요 하 마끼세요 진짜 하 하 이거 아니에요 마끼 몰라 마끼 그 저 근육 일본식 약간 거시기 그거 일본식 거시기 김에다가 말아주는 거야 누가 자꾸 파란색만 쳐넣어 놓는 거야 저희 욕하지 않아요 저희 욕하지 않아요 근육 물량은 빨간색에 노란색이야 코나님 배경 오주러 가세요 예 근육 물량이 있어야 긁어주러 가죠 저기요 노란색 너 뭐하냐고 누가 파란색 자꾸 넣냐고 아니 빨간색으로 왜 그냥 물약이 필요하다잖아요 네 제가 소빙하겠습니다 어디 앉을까요 가리고 오네요 아무도 앉으세요 눈구녕 있으면 아무도 앉으세요 눈구녕이요 눈구녕이요 간다이 고기 간다이 곰 긁어라 자장님 네 오늘 저녁에 저희 원백고기 어떠세요 오늘 회식 맞어 회식 있죠 오늘 코부장 생일이라면서 해요 제가요 제가요 예예 저 생일에 원백고기를 먹나요 예 쟤 쫓아 짜 짜다구요 아 짜다 짜 빨간색 물량 어디갔다가 가져가 아니야 불초장님 일부러 이러시는거세요 네 만들어놔 뭐가요 지금 제가 빨간불량 하늘에 넣었는데 방금 빼셨잖아요 일부러 그러시는거냐구요 그거 저 아닌데 서순 서순 그래요 머리붓고신 삐나고 계신분 그 누구세요 그러면 서순 서순 아 뭐야 빨간색으로 남았어 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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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내 우리한테 줍니다 빨간색 고기한테 줍니다 일부러 지금 저희 엿먹으라고 이러시는거 아니시죠 아니 맞아요 서스펜스 서스펜스 빨간물이야 빨간물이야 서스펜스 파랄물이야 파랄물이야 디스펜스 아니에요 아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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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고면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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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만 다 쳐 넣어 놔 가지고 아 아 손님은 상전이지 손님이 왕이다 조가비 가져가 어 막고 있어 고기가 막고 있어 아니 괴물이 막고 있어 보라색 물약 보라색 물약 보라색 물약 하나에요 보라 물약 됐고 근육물약 빨리 미리 만들어 놔 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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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육물약 만들어놔 미리 만들어 놔 오케이 만들어놔 오케이 만들어놔 그 다음에 보라색 저 앞에 갖다 놔 보라색 보라색 만드는 중 됐다 갖다 줘 또 컷 우리 별 왜 이러나 사원들 우리 별 왜 이러나 아이 저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왜 이래 조가비 조가비 아이 지금 요새 그 여기가 안 되네요 장사가 잘 이츠 이츠 뭔 소리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추 아 추 미스터 추 이거 해야겠다 혹시 몰라 입술이야 추 여기 무지개 만들거야 짜죠 하하하하 예예예 이거 봐 무지개 타이밍이 왔다 했지 어떻게 알았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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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바로 보라색 가나요 보라색 가나요 예 보라색 만듭니다 고기 고기 하이스바에다가 고기 고기 넣고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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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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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주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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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고기 뭐 고기 창 하나 고기 하나요 고기요 창 하나 고기 하나요 창 하나 고기 하나요 창 두개요 창 두개 등글거 등글거 주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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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않아 창 창 아래에 있어 백을 거주 노란색 넣고 노란색 넣고 파란색 여기 있어 됐다 됐다 창 창 창 창 창 창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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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어 됐어 됐습니다 창 하나요 창 하나요 음식집으면서 창 찬잔 향쟘 괴물 및밖에 supre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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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자가 보ια 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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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지컬 왜이래 피지컬 왜이래 메 through 힘! 힘! 뭐야 오케이 역시 우리 우리 조장 부장 파견님들이 훌륭하시군요 아이 다 사장님 덕분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으로 좀 더 빨리 진출하지 않은 게 후회될 정도 아이 그럼요 아니 저희가 저희가 잘한 게 아니죠 제가 잘한 거죠 그럼요 그럼요 느낌이 와 돼지가 동의하고 있어 느낌이 오잖아 음식 비평가가 온대 언제까지 뭐 하는 거야 음식 비평가가 온대 이거 선택해 위에 있는 거 하나 선택해 지금 오줌 쌀 시간이 어딨나 내가 사업을 해 휴식 나 또 휴식해 누가 지금 진짜 오줌 쌀어 갔어 미쳐가지고 빨리 저기 회사 에타타에다 올려 저희 사장님의 시 저희 사장님은 이런 이벤트도 해준다고 이벤트! 저 아이씨 빵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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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 흠흠 뭐지죠? 도말하겠습니다 저희 사장님께서는 사실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호연님 네 입 벌려 아악 일조 간다이 하하하하 굿 고 można 고치 배도 관찍marks 팬 핽 특이방문객 있어 오라 추는데 특... 뭐야 특이방문객 예낼이 저거래요 무슨 비평가 어 이거 뭐였지 바닥이었나 고친다였나 바닥 바닥임 오빠 till 뭐 아니었네 하하하하 어? 이거 뭐야? 줄시 줄시? 물죠 어? 줄시라니까 아이차 아이차 잡네 원 이거 뭐 조사였다 조사 조사? 조한 이거 김형룡 이거 왔어 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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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근두네? 오! 쥬쩌네? 아 바늘 주던 이동료가 그거네 아 그러네 걔는 뭘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 귀여운 역할 이거 가만히 있는다 어허 황금 음식? 황금 음식은 뭐야? 그 노란색 음식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나? 어 뭐야 뭐야 에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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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이 뭐 이기는 3인분을 줘야 돼? 이거 케베로스 아니 폴린 이세르 뭐 얘는 이렇게 왜 이런 애도요? 다가리가 3개요? 이게 너무 다르게 생겼어 이란성인가 봐 뭐야 황금 음식 아 아까 그게 이건가봐요 그러네요 어떤 음식이 어떤 주머니든 만족시킬 수 있대 귀 열고 잘 들어 순서를 잘 알았네 잘 들어 뭐야 말하는 곡이 있어서 파란 곡이 나 못봤는데 가운데 가운데 황금 황금창 아이고 파란 곡이 가운데가 파란 곡이었어 그 봤다고요? 무단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갔는데 아 나 그것도 안 보였는데 아니 얘네 머리 위에 떠 있었어요 아 머리 위에 네 난 모르니까 잡늘이 나야겠다 파란 곡이 밖에 모르겠는데 저 그 매직창 매직창 가운데였던 거 같은데 가운데가 파란 곡이 파란 곡이 파란을 찍히고만 여기 아냐 왼쪽이었던 거 같아 왼쪽 어 처음 스크면이래 이렇게 아 아닌데 아 황금창 아 뭐야 황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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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창 창 창 창 창 아 카리스마 누가 만들었어 이거 창 창 창 창 창 창 아니 이 미친놈 왜 막 창 만들어야 된다고 그걸 그걸 처먹고 야 갑자기 카리스마 물량을 누가 만들었는데 가 내일로 빨리 방 봤어 아 뭐야 뭐야 창 창 창 창 민 오른쪽이 창구 맨 왼쪽이 주황 주황aye 그럼 가운데가 파란 고기인가 보다 진짜 개 깜짝 놀랬어 갑자기 이건 누가 만들었어 갑자기 쳐먹어 아니 도둑놈이 따로 없네 진짜 어 아니네 아 가운데가 창이다 가운데가 창 파란 고기? 네 네 네 파란 고기 만들었어 진짜 개 깜짝 놀랬잖아 레알 도둑놈네 심지어 옆에서 바로 먹어 보다 진짜 깜짝 놀랬어 눈 뜨고 코베어 썼어 하하 저만 보 보창노 보창노 왼쪽 창 맨 오른쪽에 보라색 창노보 창노보 고기 좀 올려놓자 이거 치워봐 요 누구라고 창 어디? 창 창 처음에요 보라색 물량이 맨 오른쪽 그 다음에 노란색 고기 아 노란 고기 맞아 구워놓고 됐다 이거 누구? 맨 오른쪽 보라물 약 창노보 창노보 아 아 세번째 창 세번째 창 세번째가 창이야 세번째가 창이야 세번째가 창이야 얘가 창이고 고기는 애가 너무 본가 어 황금 음식이다 모르는 거 이거 주면 돼 모르는 모르는 거 우리 뭐 몰라 맞아 맞아 이거 뭐야 뭐 준거야 이한테 노란 고기 창 오케이 나이스 오우 개 두뇌 게임이네 히드라래 히드라 얘네가 쟤 파워블로거였구나 미쳤음 지존 뭐야 지존 파워블로거 뭐야 아니 아니 별 0개야? 네 다시 해 한번이라도 틀리면 깡기나봐요 엄청 원래 쉐어 아 이래서 파워블로거 무서운 거예요 뭐 무슨 아이템을 새로 있다는 거 없는데 돈 쓸 때도 없는데 벌어서 뭐하나? 추가되지 않을까 이제? 머리 한 명씩 기억해 나는 분홍색 뭐야 광고 왜 또 해 난 고기만 기억해 나 파랑 난 고기만 기억해 자 보라대가리 생각하게 그러면 예 저 파랑 보라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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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노고 파노고 아 그래요? 파노고 본인이 하나씩 맞고 하면 되겠다 그게 난 놀아야지 어? 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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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꼈어 나 꼈어 나 꼈어 나 꼈어 저 저 저 저 저 저 저요 여기 나 꼈어 어? 이러면 이제 춤선 바꿔 거기있어 나 보라대가리 나 보라대가리 파랑색 보라대가리 나 꼈어 노란색 고기 보라대가리 으 아 아 아니 새끼야 하긴 보라대가리 뭐 만들었는데 그걸 낼름 빨리 컷 컷 뭐라다аний 빨간 곳 보라색 아 무지개 만들었죠 비팔 s buyers 문이 보라 대가리 저거 하면 돼! 맨ieron쪽 얘네 여기서 뭐 하는거야? 이 고리고 말 문이 도라-돌라-돌라-돌라돌아 아따, 됐어 나 보라 대가리 나버려 보라 대가리 이건 침착해야 돼 빨창 치워 빨창 치워 쟤 오래 걸리잖아요 됐다 컷 컷 이러면 이제 삼별 맞다 만점 받았대 그럼 이게 설마 예 이게 시작이라는 건가요? 하는 도중에 삼별 하니까 생기네 헐 양탄탄자? 양탄잔 뭐야 설마 식탁에 또 이제 손 두가리까지 깔아줘야 돼? 아니 엄청 많네 이게 뭐야 치워 치워 이건 그냥 꾸미기야 꾸미기 아 꾸미기 다행이구만 그러면 저 강변무시기 식탁 사고싶어요 뭔 소리야 이거 해야겠다 지속시간 아직 필요없어 투척? 바람물경 투척 아 이거를 쓴 상태에서 던지면 엄청 필요없어 먹는게 더 오래걸려 만드는데 다섯개? 일단 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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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식탁? 통나무 식탁 양탄재도 하나 양탄재도 하나 양탄재도 하나 파란색 주황색 파란색 주황색 파란색 주황색 주황색 에잇 이런 수잘대도 안다 동당비를 하다니 아 두개나 사주면 현명한 사자 소리 들을텐데 안돼 아껴야지 그렇지? 맛이 어떠냐 야랄 으흐흫 슈슈 부웅슈 부웅슈 슈슈 슈슈 어? 우와 너무 방금이 들어 너무 귀여워 나 빨리 옷 갈아입어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뭐야 이거 장식 키트 아 여기를 꾸미는 거네 여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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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이씨 박식 옷 갈아입어 이거 하고 옷 갈아입어 컵케 컵케 너무 귀여워 꼈어 나 꼈다 아아 진짜 어떻게 하는 거지 거기다 해 여기 뭐 선택이 안 되는데 어 됐다 어 됐다 빠져나왔다 뭐 어젯밤에 나왔어? 계속 그거 뭐지 시프트 엔터 시프트 엔터 누리가 나왔어요 뭐 뭐 아무것도 안 눌리는데 됐다 바꿨다 어 됐다 됐다 뭘 바꿨어 이거 솥 아아 아아 어 뭐야 엄청 많이 바꿀 수 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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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갈아입자면서요 오케이 예 컵케잇 컵케잇 음 음 관.. 관동 컵케이크 어후 너무 귀여워 생일 스프링코 릴리필리 파블로바가 뭐야 코난님꺼 짱 귀엽다 코난님꺼 짱 귀엽다 저기 약간 그 음식 이름인가? 그런 걸 수도 있겠네 우리 이제 나만 안 귀여워 캐릭터가 왜요? 구도우의 딸이잖아요 이게 뭐야 야라뽕따이야 뭐야 이 말 뭐 들고 있는거야 하하하하 야라뽕따이 몰라요 아 몰라요? 옹박 모르고 옹박? 안 보기다는필 todos 저의 말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모두 안나옴였어요 진짜 충격적이다 알고 말이라고 생각하는게 봐 충격스럽다 어, 이거 바뀌었어 내가 바꿨어 ỏ cat 어디 belang산장 선물 이런 걸로 막 꾸밀 수 있네 선물 이건 뭐야 오닭불로 바꿨어 뭐야? 아 됐다 어? 이걸로 바꿀 수 있나? 뭐야?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엄청 많네 뭐였뭐야? 신박하다 이건 왜 신규 라우트지? 뭐야? 우리 돈이 사실 늘었어 뭐지? 돈 생긴 이거 치트키 아니에요? 아니 그거 말고 모사 모사 양산자 하나 더 써달래요 어디? 좋아서 좋아서 또 문진이 깃발 꽃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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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이 다 다른 거 봐 꽃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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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의 부메랑 귀엽다 물부 이거 어떻게 취소해? 근데 다시? 다시 누르면 되네 꽃다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야? 나는 왜 선택이 잘 안돼? 이거 위 위 위아래 이렇게 선택해야 돼 동시에 눌러야 돼요 패드 전용이라 이렇게 돼있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엔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먹어 이런 식으로 여기 나 뭐 깔았어 취소는 어떻게 해요? X X가 어디 있는데요? 클릭한 다음에 X 있거든요 그냥 ESC 눌러야 되는 거야? 클릭한 다음에 그냥 X가 있는데 뭐지? 뭐가 있다는 거지? 맨 위에 X가 있거든요 스페이스 누르면 항아리 이런 건 없어가지고 항아리는 이미 있던 그거라서 그냥 바뀌기만 하는 거 같아 벽도 꾸밀 수 있어 뭐야? 뭐해? 이게 뭐야? 정신 산만하게 예쁘게 나오구만 뭐야? 뭐야 이게 주잡하게 뭐가 다 바뀐다 여기 꽃다발 여기 꽃다발 여기 꽃다발 아 예뻐 비 온다 뭔가 집 같아졌어요 아 좋다 좋다 오우 이게 집 같다고? 예 훨씬 집 같지 않나요? 벽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벽 바꿨어요 제가 오우 뭘로 바꿀까요? 다시 이거? 이거? 방금 게 더 예뻐요 이게 더 예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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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이쁘다 와 가자 나 또 가야 돼? 와 뒤지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거 10분밖에 안 됐어? 반도 안 함 아니 3분의 1함 휴머 휴머 아니였어요? 이거 바닥 진짜 새긴 거 돈 주다 아 바닥이었네요 바닥 어? 무게를 칠다 아니 3대면 아 불판 부서졌대 고쳐야 되나보다 부불 부불 버려둬 불 끈 불 끈? 불 끈 아니야? 불 끈 불 끈 불 끈 불 끈 오오 오오 아 아 아 아 이제 얼음 넣는 사람 없죠? 그럼요 그럼요 누가 얼음을 넣는다 간다 11차 우리 이제 베테랑이야 초특급 베테랑들이야 뭐야 초배 그림자 영혼? 무력화 뭐 개소리야 또 위층도 있어? 어? 아 얘만 올라가 있다는 거 아님? 뭐야 연기 사는데 이거? 고쳐 고쳐 고쳤어 고쳤다 고기 줘 고기 나 서스펜스 추가할게 고기 줘 고기 고기 줘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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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서 서빙해 이거 빨빨리 예예예 도둑놈 들어온다 도둑놈 나도 죽여 죽여 내가 마법봉 들고 죽이겠음 오 지민 도둑놈 내잡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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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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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마법뽕! 막혔다 막혔다! 아 공격해줘! 다쳐 죽였어 죽였어 됐다 됐다 창 창 창 창 하나만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그냥 고기 창고기 창고기 노란 고기 아 누가 다 그냥 지시만 하고 있어 저기서! 창고 노고 창고 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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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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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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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고고 요 하나 더 나온다 하나 더 나온다 아 요평탄 뭐하냐고!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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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줄게 죽여줄게 죽여죽여 죽여죽여 무력화 무력화 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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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조갑이 옮겨줄게 그냥 고기 쎈고기 쎈고기 주세요 쎈고기 쎈고기 했다 했다 아 요평탄 뭐해? 종합이었기 하얀일이 없어 서순 주황색 적어 온다 온다 저기 온다 죽일게 내가 죽일게 내가 죽일게 뭐든지 오지 말고 가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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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뭐야? 한 번 조개 주워야 돼 조개 간다 조개 간다 그러니까 넘어가지 말고 거기서 사 영목당 거기서 사라 이놈의 새끼도 늦었잖아 오지마 오지마 거기 가만히 있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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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진다 던져 몬스터 바로 쫓아줄게 여기서 고기는 왜 놓는거야? 여기다 미친 놓아 소빙해 소빙해 내가 줄게 빨간물량 빨간물량 여기 빨간물량 여기 갖다 놨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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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이오이오 얘 때려잡아라 얘 때려잡아라 얘 때려잡아라 용목당 뭐하냐 왔다 왔다 파란물량 얘 얘 얘 얘 얘 얘 얘 얘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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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란물량 가져가 공격 어떻게 하냐 저 조개 먹어야 돼 먹으러 왔다 먹으러 왔다 용목당 넘어오지마 용목당 넘어오지마 파란물량 파란물량 용목당 넘어오지마 고기 구워 고기 구워 파란물량 파란물량 꺼내놨어 파란물량 꺼내놨어 파란물량 우왕 오이로우 빨리빨리 파란물량 고기 고기 1만 더 괴물괴물괴물괴물 딜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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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아냐 아 잘못왔어 아 잘못왔어 트롤 있어 트롤 파란 물이야 여기 파란 물이야 여기 아니야 고기 고기 조개 주워야 돼 조개 주워야 돼 야 형님 때려잡아라 이거 이거 딜딜딜딜 딜딜딜 딜딜딜딜 고기 고기! 딜딜딜딜 고거 물 고고발 고고발! 고고발 고고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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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불 약간 적어라 빨간불 고 고 고기 구워라 고기 온다 오려온다 괴로리를 잡아라 고고부고부쥘 여기 한 명이 무조건 있어야 되네 조개치워야 돼서 고양이 왔다 고기 가져간다 어 lot 아! 연폭탄! 아! 연폭탄! 하는 게 뭐야? 안 되겠다. 나 창 너무 약해. 마법 창으로 업그레이드 할래. 안 돼! 업그레이드 하지 마! 아!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빨리 그거 손님 받아라! 주황불야! 주황불야! 아! 여기 여기 노란 거 여기 노란 거냐? 창 창 왜 들고 있어? 여기. 창에 일단 넣어. 여기 여기. 여기 이거 섞어라. 창 왜? 창 왜 넣어? 주황불야. 주황불야. 아 주황불야. 빨간색, 노란색. 연폭탄. 연폭탄 손바 가. 가 가 가. 왔어 왔어. 마법 창 들고 있어. 허이허이. 안 가져왔어. 여기 있지, 안 가져왔어. 내가 내가 줄게.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왔다.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초록색, 초록색.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주황색, 주황색. 여공이 어디? 여공이 어디? 조개 바로 쳐줍니다. 딜딜딜. 딜딜딜.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 누가 어먹어 줬니? 랑키랑키야, 이거 먹어라. 마법이 깃뜬창이다. 랑키랑키 고기 구워라.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이별도 안 땄다. 지금 너네 뭐하니? 역시 내가 안하니까. 마법이 깃뜬창. 마법이 깃뜬창. 마법이 깃뜬창. 닥쳐. 제발 닥쳐. 아니, 이거 내가 일을 안 하니까 이거 다 엉망진창이구만. 아니야, 거기 가만있어. 거기서 나오지 마. 마법이 깃뜬창. 너네 지금 나 안하고. 조용, 조용, 조용. 조용, 조용. 조용, 조용. 조용, 조용. 노란색, 노란색. 너네 3백 못하면. 하나조, 하나조. 하나조, 하나조. 하나조, 하나조. 하나조, 하나조. 마법이 깃뜬창 개좋아. 한방이야, 한방. 오빠 잘 만들었지? 여기서 한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 한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서스티트, 서스티트. 아니야, 노란색이 한 고기. 딜이 무조건. 아니야, 이마, 시키야. 아이고, 싸고, 싸고. 형 Drucker, 여쭈어. 하나로 노란 노란. 누나 3백 못하니? 아, 시시. 진짜. 오마마. 마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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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기창뭇이야. 놀아. 마기창 던져. 단 그렇지. 잘 만들어놨어, 개꿀.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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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노란색,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노랏빨. 노랑 빨간색. 뭐라 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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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랏 수술해 노는 뭐 좀 조개에서 조개서 회로 해서 끝났어 끝났다 끝나죠 써먹이 란 것 같아 되자 아 바보 같은 놈들 이별 밖에 못했네 피드백 후추 쪘잖아 때려 쥐든 가야지 엄마 나 열심히 일하고 있어 밥 잘 먹고 있냐고 우리를 최대한 모아 같은 자리에 앉혀달래 이번에는 여러 명의 손님이에요 식물의 민족의 장로는 식물 탁재에만 왔는데 시랄 아 꺼져 나 안 눌러 꺼지라고 안 눌러 나 안 눌러요 집에서 쳐보고 이렇게 까다로우면 예약손님이야 예약손님 아 예약 안 받는다고요 저희 예약손님 내가 주방을 맡겠어 나 어디있니 여기있다 이 바보같은 놈들아 왼쪽에 옆을 채워놔 오 그냥 던져지네 고기 구워라 고기 구워라 고기 구워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고기 구워 고기 앉으시면 됩니다 고기 구워 고기 앉으시면 됩니다 고기 구워 어서오세요 단체선님 오셨습니다 주황색 물이야 주황색 물이야 저 단체왔어요 단체 거울 미쳤다 파리색 물이야 두개 주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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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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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물약 빨간 물약 고기 여기 많아 아 디스펜서 서스펜서니까 디스펜서 빨간 물약 저 빨간 물약 빨간 물약 빨간 물약 빨간 물약 빨간 물약 빨간 물약 여기 여기 솥에 있어 솥 던져달라고 아 아 아 어 주황색 물약 쟤앤앤앤앤앤앤앤앤앤앤앤앤앤 창아나요 창아나요 초록물약! 초록물약 있어야 된다 창아나요 창아나요 초록물약 창아나요 창아나요 초록물약 여기 초록물약 하나 더 파란물약 좀 파란물약 가비가비 어디야 파란물약 여기 위에 미친 돼지금고 어딨어 안 꺼내줬다 주황물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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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주황물약 하나 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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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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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 노랑 또 주웠어 주황과 주황과 식물 왔다 아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보람색 보람 섞었어 섞었어 파란물약 파란물약 줘 파란물약 만들어야 돼 파란물이야 빨간물이야 파란색 하나 주세요 파란색 하나 더 짜 주세요 파란색 하나 더 짜 주세요 고기만 해! 파란색 디스펜서가 필요해 디스펜서 아 갔다 손님 갔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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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고기에다가 빨간색 입혀야 돼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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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옆에 오른쪽에 오른쪽에 파란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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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조개 치워 조개 아니 보라색 물량 조개 넣는게 옆에 있는데 왜 여기다 보라색 물량 보라색 물량 여기 보라색 보라색 아 여기구나 여기 보라색 위에 보라색 주황 주황 주황색 주황색 왜 먹어 아무도 안 필요한데 왜 먹어 빗는거 빗는거 벳돼지 닦아야 돼 주황 또 줘 주황 여기 주황 여기 짜줘 짜줘 주황 야 주황 주황 그거만이야 빨간색 던져줘 빨간색 던져줘 아니 용분탕 내려가 용분탕 정신없어 내려가 니가 내려가 제발 꺼져 너무 느려 나 용분탕 내려가 뭐야? ий、就算 tän nicely 파란색 줄게 노란색 노란색 ..빨강 노랑 노랑 노랑, 노랑 노랑 노 노랑이라고 5번이야 노랑 바로죠 5번도 노랑 UTM6번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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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5번 만져 5번 만져 5번 노란색 빨리 줘 뭐해 뭐해 노란색 여기 두 개 있어 노란색 두 개 다 있어 알겠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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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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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고양이 고양이 고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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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뺨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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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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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개 조개 아 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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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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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스펜스 뭐야 하.. 선별 못 했어? 이런 식이면 여러분들 그 저 계속 재시작합니다 봉사님 이제 방종해야죠 흠흠 뭔 소리야 이거 어디 보자 손님에게 말을 걸어 카리스마 물량을 사용해 손님의 인내심을 회복할 수 있다고? 아 참을성을 길러서 못 가게 하는구나 돈 쌓기 손님이 화나고 도망가가지고 이 와중에 곰돌이? 곰돌이가 조가비를 물어오는데 뭔 소리야? 곰돌이 어디 있어? 나 휴식하고 싶어 곰돌이가 어디 있어? 얘 말하는 건가? 아 청소 알려줘 어머 이거 둘 수 있는데? 조가비를 물어오나봐 얘가 귀여워 대박 몰라 그냥 그거 해 혹시 저희 적자인가요? 아니 버는 족족 이렇게 다 쓰면은 우리 월급은 언제 지금 여러분들이 서빙이 너무 느려 터져서 안 되겠어요 저희가 그럼 음식을 만들면 누가 쉬프트를 잘 못 눌러 바닥 바닥 아 식족 이 망할 놈의 조가비 때문에 이걸 치워야 주문한단 말이야 먹이죠 밥죠 오케이 앵무새는 뭐야? 앵무새 동료 디스펜서 풀 기본 물약구름이 앵동 귀 귀 귀 식탁의 조가비 레츠고 조가비 치워 저거 뭐 앵무새 왔다 앵무새 애가 조가비 주쓰다주나봐 얘 뭐야 이거 배 그게 뭐야 이게 뭐야 보라물냥 보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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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ger 앙 확인해 보내기 좀 전혀 얼마면 돼? 얼마면 돼? 기무려! 풀어줬고? 조갑이는? 바닥에 고기가 막 굴러다녀 고기 다 밀린다! 고기 다 밀린다! 빨간물량 빨간물량 빨모 빨모 구운 고기라고 다 생고기야 육회 전문점이야 뭐야 빨리 뭐야 뭐야 여기 화정이 어디있어? 하나야! 모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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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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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안되겠다 나 이거 막 고기만 구워 신물인가 아 신물신물 매직 매직 신물 갖다라 아니야야 신물인가 아니야 파란 고기 파고 파고 난 고기만 구워 안네 안네 얘네 빨리 얘네 시간 고기 고기 고구러루 고기 지준말라 줘 줘 줘 딜디디딜 노구노구노구 딜디딜 빨모 빨모 앗 얘 패 내가 패 어 뭐야 여기 디스팅서였어 너무너무너무 노란 물량 노노 어디 갔어 나 어디갔어 딜해 딜해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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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창 다 헤쳤나? 생고기로 하죠 자ünf 아니에요 아니예요 jej4 보람을 야 보람을 야 포 rok 폼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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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 먹어 보오 청와대와라 인두인적 식물인가 인두인적 바이샤 독거린나 잡아 어느새 아우 화났잖아 어디앉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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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앉냐고 여기 고기 가져간다 창창창 고급창 고급창 아까 만들어놨어 만들었던 거 있는데 아이씨 잘못졌네 내가 줬어 고기고 잘했어 잘했어 딜딜딜딜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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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한 번 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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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고기 그냥 고기 고기고기 그냥 고기 고기고기 조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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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고기고기 고기고기고기 그냥 고기 고기고기 일반 고기 일반 고기 일반 고기 일반 고기 하트 서스펜스 하트 서스펜스 가는 중 빨간색 빨간색도 가는 중 아 꺼져 책상 꺼져 고기 고기 됐다 제발 거봐 내가 참여하니까 바로 올라가네 봐봐 고객 피드백에서 벌써 게임 터졌잖아요 나 이거 한 번 더 올려야 돼 됐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빨리 쉬지마 우린 쉬는거 없어 서스펜스 받아라 다 뽑아 다 뽑아놔 서스펜스 받아 아 돌아간다 돌아간다 아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카리스마 먹어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카리스마 쳐먹어 빨리 뭐야 뭐야 빨리 고기 구워 카리스마를 쳐먹으면서 간다 스페이덩 누가 지금 서서 돌아 미친데 뭐야 뭐야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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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 주황 고기 고기 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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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주황색 카리스마 치워 뭐해 미친놈 고기 구워 괜찮아 언젠가 쓰는 일 같지 아 주황 아 뭐해 고기 가져간다 고기 가져간다 누가 생맹이야 지금 이거 고기 형 보여줘 여기 밑에 있는 사람이 구워야돼 밑에 있는 사람이 구워야돼 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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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주황 주황 위에 테이블이 났어 주황 하나 더 줬어 주황 하나 더 줬어 물고 아 김형이 형 진짜 개 좁아 아 왜 아 왜 그래 주황 같아 줘 나 고기 구울게 아 이 새끼 야 고기 구워 이거 창 창 창 창 누가 카리스마를 더 많이 만드는거야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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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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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ila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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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2, 2, 3 4, 2, 3 항아리... 상아리 들어 x2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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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이 여기 있네 그냥 거기 그냥... 창했어 창? 창 창 거기 만들어 여기 여기 만들어 줬어 여기 여기 가운데 여기 옆에서 창 가운데, 창 가운데 창 가운데 아 여기... 발견, 발견, 발견 좋았어 좋았어 잘했어 자했어 잘했어 난 너희들이 너무 대단해 그냥 거기 보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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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가비가비 조가비 아 그거 떨고 가! 그거 난 그거 떨고 가! 미안해 죄송하 죄송하 어떻게 생겨? 빨리 쫓아 2! 창은 깨다 창은 깨다 창은 깨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만들고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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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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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줬어 고기 줬어 하나도 하나도 쉬프트 누르란 말이야 김선생 한 나서서 추가가 있어도 나 주체가 안되 창 한 개 더 해주네요 1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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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장작창 창 창 창 창 창 거기 바로 제주에서 돌아간다 조금 bred 오 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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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와 가비가비 가져가 그냥 거기 고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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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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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만들어놔 미리 다 만들어놔 영국 미리 꼬아놔 밑줄을 쉬어도 괜찮잖아 미리 미리 포션은 다 제조해놔 이것도 넣어놔 서스펜스 가져다 놔 저기 고기 가져간다 됐다 온다 이제 또이 포착 보라보라봐 나 미니콩 보 sym w 파프나 EsseK 순서 지켜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우리 보라색 만들었어 sooner 그 다음 파랑 파랑 팔아 그 다음 노아 그 다음 노아 파랑 didnt 가 tới 야이 파랑 아냐아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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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여기 여기 יש 여기 여기 만든다 x3 볼어봐라 그건 내려놔 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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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게 돼 있어 있어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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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게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어저께야 육복 탁 뭔 상관이야 그게 꽃자리에 식품이 식품이 가디야 아 그렇구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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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 물약 파란색 여기 넣게 왜 가져가 그거 이거 두개 넣어 파란색 넣 주황색 주황색 파란색을 넣 이거 먹여 먹여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 비켜 비켜 아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 손님 안 받고 뭐하다 주황색 주황색 노란색 하나 만들어 노란 고개 노란 고개 노란 고개 노란 고개 노고 노고 카리스마 고기 파란 고개 파란 고개 파란 고개 파란 고개 불확 UT 포로르블라 ё 파랑 고기 파랑 고기 파랑 고기 파랑 고기 됐어 파고 파고 컷 됐어 맞어 또 별두개야? 엘에에에에에히 트래시 불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냐 여기 빨그 빨 그있어 왼쪽에 빠고있다 요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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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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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 더 드세요 저거 저거 고기 위해져 간다 물어 간다 물어 간다 조개 조개 빨리 가져가 조개 빨리 조개 조개 빨리 가져가 여기 조개 가져가 제발 가져가 야 이 새끼야 니가 목재고 올라가서 같아 야 이게 안돼? 트리프 지게 와 아니 이게 11일차인데 왜 이렇게 빡세? 이거 28일차 가면 정신 못 차리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아까 손님 한 명 놓쳐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꼬스틱 탁에다가 앉혔어야죠 복탁님 바람의 붐매랑 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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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지우스는 아이야 헉 무기? 그만 무기 그만 한번만 더 가보고 마무리 합시다 예 에헤이 설마 마지막인데 별 3개 한 개 안 나오겠어요 이들은 우리 28일차 한번 깨봐도 되겠다 나중에 흠 이거 몇 시간 됐냐 지금 우리 흠 흠 2시간 늦었어요? 흠 흠 2.4시간 흠 맞아요 에이 씨 이미 늦었습니다 흠 한부를 바로 때렸어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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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하는거야 지금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selected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Her 닉 he 없어요 으 으 디버 흠 있어 어떻게 된 거야 아 잔패 하겠다 원용이 다이버 돌아가나 보다 이거 아 뭐야 찌뿌리다 아 못하 뭔데 뭐한건데 뭐야 키우고 싶어요 거세요 뭐하라는 거야 만들어라 미리 거이고 이거 뿔 부셔야 돼 어? 아 이거 카리스마 물약 먹고 부숴야 돼 아 이거 어딨어? 미친 돌아간다 아니 미친 생고기 생고기랑 불판이랑 이렇게 멀면 어떻게 하나 아니야 심해물약이야 미친 주황색 주황색 노란색 내놔 노란색 노란색 줘 노란색 아우 귀여워 만들어 내가 손님들 봐 내가 다 부숴줄게 서스펜스 고기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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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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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밑에 괴물 오른쪽 밑에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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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몰라 난 몰라 난 모르는 일이야 아 잠깐만 아 이 맵 너무 정신없어 가져간다 가져간다 나 못하겠어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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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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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모르는 일이야 난 어지러워 이거 지금 하하 나 진짜 진지하게 현실에서 속이 메스꺼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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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착각이야 그거 착각이야 파란색 이거 돼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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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막네 안좋다 이거 어 아니 가져가 빨간색 붙여야돼 빨간색 붙여야돼 빨간색 붙여야돼 저기 저기 딜을 해야돼 보라 물량 그냥 거기 그냥 괴물 괴물 딜 딜 하나도 하나도 저게 좀 치워줘 너무 힘들어 미친 게임이야 오버워치보다 더 힘들어 줄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야아 너 좀 꺼져 창창창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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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의 저 항아리 좀 하하 하하 항아리 좀 여러개 만들어놔 씨브랭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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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디있어 나 어디있어 나 어디있어 내 캐릭터가 뭔지 모르겠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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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여기 어딨 누구 하하 호우 하하 하하 나 게임 삭제하고 싶어 환불해 무지개 무지개 발 떠 성신 나갈 거 같애 무지개같애 지금 보라색, 보라색, 좋아색, 보라색, 좋아색 무지개 같애 아, 나 몸살 오는 것 같애 빨간색 하나만, 빨간색 하나만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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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하나만요 나 블라인드에 글 올릴 거야 어 파란색 거 나 어지러워 뭐야 어디였어? 아니 빨간색, 아니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줬어? 줬어 줬어 초록색 하나만 더 만들면 돼 초록색 하나만 더 만들면 돼 아 나 이제 말 못해, 말 못해 말해 말해 스트리밍가 말해하면 어떡하나 나 말 못해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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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2,3,4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고양이 맞다고 고양이가 돈 다 훔쳐가는 거야 몰라, 훔쳐가라 해 훔쳐가라 해 아니야, 돈, 돈 그냥 훔쳐가라 해 우리가 사안 있게 중요하지 지금 돈이 붙으니까 진짜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 혜연아 보라색! 뭐하는 거야 혜연아 aí 보라색 보라색부터 보라색부터 누가 노란색만 그만 좀 먹이고 아 보라색 날 순순자가 안보이면 여기 여기 흠comm 숨 receive 됐어 됐어 줘봐 추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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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파란색 아 빨간색 빨간색 파란색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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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빵 좀 때려봐 자고 빨간색 다가니꺼 어디갔어 파란색 다 들어왔어 파란색이야 뻑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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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놈의 새끼가 고개 아이야 고사 겁나네 화 지졌네 손님들이 화 엄청났어 근데 우리 삼별이 뭐야 어 잘했어 아 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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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어떻게 됐어 조개 한 번에 가져봐 왜왜 와 삼별이네 진짜 갑자기 탈진 증상 왔어 물 마셔 물 마셔 정말 힘들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이 사람이 죽는다 이거 아니 주에 두 번은 쉬어야 되는데 12일을 내일 일했던 정신병 걸렸네 나 원수일만 하고 자려고 했는데 그냥 자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왜 사 하지마 하지마 방종해 방종 다 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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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바로 시작해 왜 아니 끄면 이어서 누르지 마 끄면 이어서 할거야 눌러야 꺼져 눌러야 꺼져 아 누르지 마 아 누르지 마 눌러야 꺼져 켜놔 그만 알아봐 당장 나가 당장 나가 게임 꺼 켜볼까 꺼 꺼 꺼 나 나가 나 나가 주인공 이름이 야라릴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 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썸네일은 우리 앞에 뭐 했나요? 아 대바 됐구나 블랑키 너무 불쌍해 썸네일 만들어야 돼 그런 소리 하면 그런 소리 하시면 김행경님도 하시지 않을까요? 나갔어 안녕하세요 오케이 고생하셨고요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예 블랑키님이랑만 청합시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오케이 고생하셨어요 진짜 디코에 저 사진 보면서 이랬어요 어 어 안녕히 계세요 허어 으흠흠